네 여러분 헤라티비 169회에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내 얼굴이 어디 갔어? 우리 아기 내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보여야 되지? 자 많은 아가들이 들어왔나요? 이번엔 또 채팅창이 안 보이네요 우리 아기 정신을 차리시오 스텝아기가 지금 나를 어디 보자 쭉 누가 들어왔나 봅시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들려 안 들려요? 안녕하세요? 들리죠? 들리죠? 들려요 그렇지 그렇지 네네네네 자 여러분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우리 마스터하기 중에 서울이 지민하기가 서울 거리가 북한 같다고 아이고 그러니 그냥 나라가 정말 연말연시에 북적북적하고 그렇지? 친구들도 만나고 저도 연말연시에 우리 아가 팬미팅을 서울에서 좀 하려고 그 아가 회장 최점순 아가가 꼭 인천에서 한번 하자고 그래서 그래 가서 한번 인천에서 그냥 확 이랬더니 코로나 아이고 그래서 오프라인 미팅이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5인 이상 집합금지니까 그래서 민폐 끼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쓸쓸하고 연말연시가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우리는 헤라TV가 있으니까 영채님이 있으니까 영채님의 사랑받고 헤라TV에서 놀고 오늘은 그래서 한 시간만 우리 아기들이랑 이거 영채 체험담이랑 여러분 질문 받고 한 시간은 같이 놀고 어때요? 여러분 노는 거 어때? 찬성? 노는 거 찬성? 찬성 안 하면 계속 하고 계속 이렇게 해주고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 내일모레 또 녹음해 그러니까 그거 계속 들으면 공부 되는데 찬성? 좋아요 좋대요 2시간 놀아도 찬성 아까 이미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이렇게 질문이 그래서 2시간 놀 수는 없고 1시간만 놉시다 우리 오늘은 짧게 어? 울? 서울? 무슨 소리야? 자 이마음 아기부터 갑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하게 요즘 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식후 속이 미식거립니다 이 증상이 영채의 반응이신지 아니면 단순히 제가 아픈 마음을 느껴주지 않아서 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아픈 마음을 느껴주지 않아서 그런 거라면 호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뭐냐면 수치애고가 올라왔어요 수치애고 그런데 그 수치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거부하고 있으니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느낄수록 빨리 이게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를 우리 이마음 아기를 많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나가고 있어 좋은 반응이에요 명연 반응이에요 그리고 수치당한 아픈 마음을 많이 느껴야 돼 나는 수치당해서 수치를 줄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당한 피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수치주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병생을 수치로 살았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나를 치유하소서 나는 수치당해서 수치밖에 줄 수 없는 수치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렇게 수치 그 빙의가 올라온 거예요 고개 한 소금 나가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자 나나아기입니다 해로 엄마 저는 40대 주부인데 돈이 많아지면 남편이 바람날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외할아버지가 바람두기 싫어 할머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할머니의 뺏긴 여자 마음이 제게 온 건지 궁금합니다 오케이 할머니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바람 피우는 게 너무 두려웠어 항상 전전근근하고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 근심 걱정에 아픈 마음을 안 느껴주시니까 그게 돌아가신 할머니의 그 아픈 마음이 나한테 와서 아직 바람이 난 것도 아니잖아 할머니가 바람이 이미 났으니까 할아버지가 전전근근했는데 우리 아기는 그 할머니 마음을 그렇게 느끼는 거야 우리 남편이 바람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아직 돈도 안 왔고 돈이 많아질 보장도 없고 근데도 미리 걱정하는 거야 할머니 마음이니까 그래서 할머니 마음으로 느끼면 될 거예요 뺏긴 뺏길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이죠 해라 엄마 덕분에 마음 공부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자 마음 인정하기 멘트 알려드립니다 나는 다 빼앗길까 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뺏길까 봐 두려움에 살았습니다 뺏기며 살았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채여 나를 지호하소서 나는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입니다 그래서 뺏길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 뺏고 뺏고는 애고의 아픈 마음을 들어도 되고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의 호를 들어도 됩니다 자 정의학입니다 해당님 얼마 전 신랑이 제 조카가 떼쓰는 걸 보고 성질이 더럽네 라고 하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기분 나쁘다고 했더니 신랑은 제가 왜 기분 나쁘지 이해가 안 된다면 되려 화를 했어요 저도 신랑 조카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고 공격도 못하는 절 수치 주는 마음이 너무 올라와서 힘들어요 왜 이럴 거예요 내가 피해자 마음이에요 약자 마음이죠 약자 마음을 수치스러워서 인정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조카 떼쓰는 걸 보고 성질 더럽네 했을 때 남편이 강자 조카가 약자로 투자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약자는 수치스럽다고 버려서 약자를 인정 못하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 남편이 미운 거야 내가 약자가 돼버렸어요 약자를 인정 못하면 약자가 돼버려 이럴 때 그래서 내가 공격당한 것 같아서 기분 나빠 남편은 아니 네 조카가 떼쓰니까 성질이 더러운 걸 더럽다고 하는데 왜요 그러면서 화를 내니까 강자를 써주니까 내가 또 약자를 인정 못하니까 약자를 써주지도 못하네 약자의 수치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리하기는 약자의 순지 수치 약자의 수치 아픈 마음에 들으시면 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 봐 공격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약자로 살았습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며 말 한마디 못하고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약자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당신을 수치줘서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이 멘트 하시고 그 다음에 약자의 아픈 마음 피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공개학입니다 해라님 제가 난임병원을 다니는데 입원시술도 실패했어요 세 번째인데 어찌해야 할지요 난소에 종양이 있는데 수술해야 할지 가장 고민이 됩니다 건드려도 괜찮을지 그리고 항상 차가운 말을 많이 하는 담당 선생님도 바꾸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따듯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씀해 주세요 항상 감사드리고 그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수술을 하고 싶으면 하시고 선생님을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자기 뜻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아기는 이런 걸 다 갈등하죠 그러면 지금 무슨 가만히 있어보자 난임병원 그러니까 임신하려고 했잖아 근데 임신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진짜 원하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진짜 진짜 간절히 원하면 아기가 반드시 들어서 근데 우리 아기는 이러고 있는 거야 아유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아우 얘 아기 어떻게 키우지 아우 힘들 텐데 또 남이 근데 가져야지 남이 가진 거니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야 항상 어떤 거를 가지려고 할 때 확 인정을 못해요 나 가질 거야 이렇게 딱 결심해야 되는데 아기를 반드시 가질 거야 죽어도 가질 거야 이래 들어수는데 아우 그래 남들이 다 있으니까 나도 하나 아기 있어야 되겠지 아우 근데 이러면 힘들겠지 뭔가 갈등하면서 완전히 마음을 소중하게 이 마음을 확 써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해야 할지 말아요 선생님도 바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대 마음이 최고예요 그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무조건 당신이 옳아 그래서 난소수술 하고 싶으면 하고 아 그거 별로 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하면 되고 선생님도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이제부터 결단력 있게 새벽 공개하기는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왜 그러냐 우리 새벽 공개하기는 가해자 피해자 뺏고 뺏기는 에고를 다 인정을 안 해줘 수치 줘 뺏는 건 나쁘다 그러면 그냥 인생을 뺏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확 해야지 여러분 경매 라방에서 돈 많은 사람이 가지고 합니까 나는 가져야 되겠어 나 이럴 때 확 가지고 하는 거야 이번에 사랑세시는 경환 아기가 그러더라고 예전에는 할 때 아 뭐 이거 이렇게까지 뭐 이랬는데 이번에 내 죽어도 간다 이게 돈을 얼마 달아 나 가질 거야 딱 하니까 딱 갖는 대자 마음이 갖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뭐가 갖는 게 아니야 그 경험을 해야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그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갖는 거면 내가 가질 거야 나 왕비할래 그럼 왕비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르죠 좀 괜찮은 남자가 있어 아 나 같은 게 그럼 못 가는 거야 괜찮은 여자가 있는데 아 나 같은 남자가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야 그 마음 때문에 못 가는 거야 뺏는 애 거로 확 써줘야 되는데 못 쓰잖아요 수치 주고 그러면 양보한대 아이고 그냥 인생을 양보해 그냥 다 양보해 그냥 말도 안 되는 게임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경맥 이런 것도 전부 그 마음 쓰는 결기 그리고 마음을 쓸 때 되게 두렵죠 그래서 내가 딱 뺏으려고 할 때 막 그 금액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 너무 두렵고 사람들이 막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고 이러면 이제 결기가 떨어지면서 힘들다 두렵다 이러면서 못 쓰는 거예요 당연히 딱 뺏으려고 세상으로부터 받으려고 해야 돼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되지 힘들 각오를 해야 되죠 그치? 예를 들어 진짜 뺏는 마음과 허상인 뺏는 마음 힘이 없는 뺏는 마음의 차이니까 뺏는 마음은 아무리 힘들어도 돈이 아무리 들어도 내 시간을 아무리 투자해도 난 할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딱 결심하고 진짜 힘을 노력을 하면 얻는데 해야지 그러면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힘도 안 드리고 손에도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달콤함만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쓴다는 건 힘든 거거든 그래서 우리 새벽 공개 아기가 먼저 결정해야 돼 진짜 아기를 갖고 싶은가 그 마음이 간절해야지 그러자고 옴을 주문하면서 가짐은 좋고 뭐 이러면은 고생만 딥다 하는 거예요 딱 결정하세요 아기 가질까 말까부터 별로 갖고 싶지 않으면 굳이 뭐 남 있다고 다 있을 필요 있어? 하지만 진짜 갖고 싶으면 아주 그냥 강한 결심을 하세요 갖겠어? 딱 이러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떠올려보고 바꾸고 싶었고 바꿔야지 그럼 저절로 바꿔줘 수술도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대로 상황이 오게 돼 있어요 염력이 얼마나 센데 인간의 염력이 자기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염력을 못 쓰죠 인정하십시오 그대 내면에 신성이 영체가 있으니까 영체님이 돌고 있는데 영체님이 그대가 결단만 하면 다 이루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는 뭘 써야 되느냐 뺏고 뺏기는 아픈 마음의 호 그걸 수치 줬어 나는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수치스러워서 미워하고 공격하며 두렵다고 버렸습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벌을 받았습니다 병생 동안 뺏기고 살았습니다 뺏길까 봐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참회합니다 뺏길까 봐 두려워서 뺏고 싶은 아픈 마음에게 가해자 피해자의 열등에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이제 당신이 나라고 인정할 테니 영치해요 나를 치워하소서 그리고 뺏고 뺏기는 아픈 마음 들으세요 자 정은자 아기입니다 해로 엄마 오늘은 어린 자식 또고 아프게 일찍 돌아가신 소주 가씨 가재천 저희 친할머니 기일입니다 외롭고 아픈 할머니 마음과 코로나 때문에 제사 못진의 산소에서 쓸쓸히 술을 올리고 오셔서 가슴 아픈 저희 아버지 마음에 호호해주세요 해로 엄마 오늘따라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우리 아기가 아픔이 너무 올라왔다 서름하고 아픔이 자 명체요 우리 아가의 이쁜 아가의 할머니의 기일입니다 그 아가를 사랑받지 못하고 쓸쓸히 죽은 아프게 죽은 그 아가의 아픈 마음을 편히 쉬게 하소서 죽어서도 고통받는 이 아가 할머니의 아픈 마음을 지우하시고 편히 쉬게 하소서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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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습니다 지연하기입니다 해라님 큰아들이 서울서 방을 구했는데 월세가 싼데 더 깨끗하다고 구했는데 방이 춥대요 오픈이 있나 봐요 아들이 냉기를 경험하는 건 무슨 마음일까요 비싼 방 말고 싸고 깨끗한 방이라고 제가 은근 권했는데 춥다니 마음에 걸려요 냉살기가 있네 우리 아기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냉정하게 버리니까 근데 그 찬데 우풍 있는 데 살면 몸이 안 좋아요 월세가 싸도 사람 있고 돈 있지 우리 아기 한번 다시 알아봐 그게 너무 냉한데 살면 좋지 않아 물론 마음이지만 냉정하게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들으세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떠는 아픈 마음의 호 하지만 알아봐서 좀 따뜻한 대로 왜 추워 마음이 추운데 이게 현실까지 추우면 안 돼 코로나도 있는데 알았죠 돈 조금 더 쓰세요 지우학입니다 해라 엄마 안녕 하세요 12살 지우입니다 요즘 제 아빠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짜증을 냅니다 저희 아픈 아빠를 도와주세요 아빠 보고 지우야 호를 들으라고 그래 공격받아 아픈 마음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아픈 마음에게 가해자 피해자의 아픈 마음에게 뺏고 빼앗기는 아픈 마음에게 그 호 중에 하나를 들으면 돼 특히 스트레스 받는 아픈 마음에게 자기 공격성에 살기 위해 아픈 마음에게 이 두 가지가 제일 좋다 아빠한테 스트레스 받아 아픈 마음에게 자기 공격성 살기 위해 아픈 마음 이 호를 꼭 듣게 하십시오 우리 애기 최강순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라님 아유 남편 이름을 올렸어 우리 아가 이번 사랑 세션 참가한 김옥희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평소 느껴왔던 두려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난 세션 기간 중 새벽 6시에 일어나 명상으로 올라가려는데 주변이 너무 깜깜하고 아무도 없는 명상으로 혼자 있을 생각하니 너무 무서워 다시 숙소로 들어왔답니다 이런 두려움은 저의 어떤 마음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 이번 사랑 세션 기간에 그대의 속에 있는 그 조상의 아픈 마음 찾아줬죠 그 아기가 느끼는 마음 어떤 마음이냐 죽임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에요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마음이야 어두운 곳에서 죽임당한 여자 조상들이 많거든 그래서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뭔가 일을 당한 일이 병고를 당한 여자 조상들에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의 호를 들으세요 아셨죠 우리 아기 이번에 아주 잘했어 우리 아기 백정이에요 아주 잘 느껴 우리 광순아기보다 훨씬 느끼기는 짱으로 잘 느낍니다 우리 아기 똘똘해요 김혜김씨는 역시 똘똘해 미셸아기입니다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평소에 별관인 걸로 너무 크게 놀래요 10대 땐 감기약을 조금만 세게 먹거나 혹은 가만히 있다가도 심장이 마고 뛴 적들이 강원옥이 있었고 어제는 터지는 풍선 소리에 너무 놀라 순간 가슴이 팍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체 패치 붙이고 좀 진정되긴 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참 그리고 생뚱 맞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아주 생뚱 맞구나 우리 아기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긴 했네 맞네 생뚱은 아니구나 사랑해요 엄마 오야 우리 아기 이건 뭐냐면요 수치를 갑자기 확 당한 일이 있는 거야 무의식 속에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놀랬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엄마가 자기가 임신한 걸 보고 되게 놀랐거든 처녀가 임신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들켰을 때 할머니한테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맞듯이 처마졌거든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니까 우리 아기도 그게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되게 놀랐거나 아니면 무의식 속에 엄마가 굉장히 놀란 즉 뱃속에 있을 때 태아 때 놀란 마음이나 아니면 어린 시절에 깜짝 놀란 거야 수치당해서 그래서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듣다 보면 그 놀란 파동이 올라올 거야 심장이 둥둥둥 지금도 이미 놀란 파동 올라와서 나가고 있는 거니까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많이 들으세요 천사소녀 네티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라님 건강검진 결과 간이 안 좋다고 나왔어요 저희 가족은 술도 안 마시는데 전부 간 수치가 높아요 간은 어떤 마음인가요 수치 수치를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수치를 거부하는 마음 그 보통 약선전할 때 활성산소를 없애준다 그 활성산소가 바로 우리 마음공부하는 우리 영체마을식으로 표현하면 수치심이야 헤라엄마가 얘기할 때 수치심 그래서 수치심을 제가 그 탁기 받는다고 할 때 수치를 받는 거거든요 모든 애고의 재료는 수치거든 그래서 탁기를 확 받아서 헤라엄마가 막 세션하고 나면 금 늙어서 노화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어떨 때 제가 힐링 세션 끝나고 이렇게 식당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다 이래 이렇게 놀랄 때 있어 제가 금 늙어 한 20년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돼 근데 아침에 이렇게 완전히 탁기 다 빠지고 애기 상태처럼 깨어날때는 깐난쟁인 같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살기거든요 그게 수치거든 그래서 수치는 노화 그 다음에 염증을 일으켜요 막 곰고 피부 발진 이런 그 염증 면역기능 저하 그래서 모든 병은 다 수치가 일으킨다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그 수치가 청산이 될수록 애기처럼 뽀얗게 되고 병도 안 걸리고 그리고 그 얼굴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신체나 얼굴이 전부 동안에다가 이렇게 좀 젊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기는 뭐냐면 수치 그래서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를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를 많이 들으면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 청산을 해서 간의 수치를 막 청산하보면 이게 나가야 하다 보니까 나갈 때 순간 얼마나 높았는지 황달이라고 막 이 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행 시작한 지 한 5, 6년 만에 병원에 갔는데 건강검진 그때 받는데 그러면서 막 오 이거 위험하다고 막 이러는데 나는 몸이 멀쩡하거든 그게 뭐냐면 막 나가고 있는 중에 오는 명연 반응인데 그게 그 순간 그러니까 제가 수행자라는 걸 의사선생님은 몰랐으니까 그러고서 와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와서 그냥 일주일을 빡시게 청산을 하고 갔더니 의사선생님은 어? 이렇게 갑자기 떨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근데 제가 뭐 청산했다고 할 수가 있나요? 아 좋은 거 먹고 푹 쉬었습니다 이랬죠 그게 이제 간은 수치와 연관이 돼서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우를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그 간 쪽에 좋은 게 싱싱한 채소예요 우리 아기 채소 많이 먹는가요? 채소 많이 드셔야 돼요 야채 싱싱한 야채 또는 그 야채를 살짝 데치거나 익혀서 먹어도 좋고 아니면 생으로 먹어도 좋고 어쨌든 야채도 좀 많이 먹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녹즙 같은 거 많이 먹었는데 뭐 요새도 그거 먹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 하여튼 그 건강식품 좀 드시면서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호우 듣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간에 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건강검진을 더 해서 이게 뭐 간경화나 뭐 다른 병이 있는지 간염이 있는지 알아보시기도 바랍니다 임준호 아기입니다 혜나님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간암으로 투병 중인데 현재 더 위독해서 지셔서 힘들어하세요 투병 생활이 조금 더 덜 고통스럽게 영체로 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 혜나님 감사합니다 영체요 간암으로 고통받는 아픈 아가를 치유하소서 그 아가가 편해질 수 있도록 영체요 그 아가를 치유하소서 죽든지 살든지 당신께 맡깁니다 가족과 환자 모두 고통 덜 받고 편해지도록 영체요 도와주소서 축복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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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습니다. 이채훈아기입니다. 육아하면서 쇼핑몰 하는데 아는 업체 사장님들이 상품 판매하면서 경쟁한다고 계속 가격을 내려요. 손해보면서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더라고요. 전화해서 깡패시켜 상품 안 내리면 죽인다고 협박 전화도 맨날 하고 잘나가는 상품 지키려고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경쟁하던데 저걸 보고 뭘 배워야 할까요? 배우지 마세요. 그냥 아픔 느껴. 아셨죠?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본다고 이길 수도 없고 이기는 게 또 지는 거고. 그쵸? 그거 보면 배만 아파. 속만 상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열등이 아픈 마음을 내 호르들으세요.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거기서 이길 수 있습니까? 가격을 내려서 밑지는 장사를 해도 지는 거고. 그쵸?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해도. 그거를 당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지는 거지. 어차피 열등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열등이의 아픈 마음에 호르들고 영채께 의탁하십시오. 영채께 맡기고 그걸 보지 마. 그냥 내 마음만 보고 내가 세상과 육아 소핑몰로 소통하고 내가 좋은 거 권해주고 내가 그걸 봐야지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비교하면서 저들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이길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방식은 맞지 않아요. 뭐를 싸게 팔아서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겠다고 그렇게 가격을 내리면 그건 너무 선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지만 남을 이겨먹으려고 가격 내려갖고 그거는 소비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잖아. 이겨먹으려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마음은 뺏는 마음이지 그거는 베푸는 마음,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마지막에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없어. 최후의 승자는 오직 내 마음만 봐야 돼. 내가 이게 사랑이고 선한 마음을 쓰는가. 가격이 좀 있더라도 가치 있고 품질 좋고 내가 사랑하는 제품을 고객한테 주게 되면 반드시 그대는 승자가 되니까 남하고 비교하고 남을 보지 마세요. 내 마음만 봐. 그들이 어떻게 하고 그들이 그럼 살인하면 살인할 겁니까? 도둑질하면 도둑질할 거야?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데 보고 있으면 속만 상하죠. 보지 마세요. 신경을 끄고 내 마음만 보면서 내 일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한마음 아기입니다. 아 또 올라가버렸네. 우리 아기 주주 아기입니다. 헤라님 요즘에 아버지 자와 핸드폰 그리고 집에 가전제품들이 많이 고장나서 불편하고 지출도 많았는데요. 영채님의 치유가정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열 달아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어떤 마음을 인정해야 할까요? 헤라님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니 지출이 많은 게 왜 문제예요? 지출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아가. 이게 뭐야? 그대는 지금 뭐가 올라왔어요? 뺏고 뺏기는 마음이에요. 눈으로 보니까 뺏긴다고 느껴. 아니요. 이렇게 나가야 들어오잖아. 컵에 물을 따라야 다 세물을 따를 수가 있듯이 똑같은 돈이. 지출이 많다는 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거란 얘기고 지출이 적으면 조금 들어와요. 그런데 그대는 무조건 그거를 뺏기는 거. 나가는 건 뺏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많이 나가면 많이 들어올 건데. 플러스도 있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뺏고 뺏기는 건 그래서 가짜인 마음이야. 그런데 그대는 그게 올라와서 그 뺏고 뺏기는 마음을 인정을 못하고 수치주니까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걱정, 의심이 뜨면서 잘못된다고.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나가면 많이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뺏고 뺏기는 아픈 마음에 호를 들으세요. 아셨죠? 지금 그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수치주니까 그 눈으로 보게 됐어. 그 눈으로 딱 올라와서. 세상에는 뺏기는 것도 없고 뺏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가짜야. 그런데 왜 그 눈으로 자꾸 판단하게 되냐. 그 마음을 자꾸 수치주고 버리니까 그 마음이 인정받으려고 올라와서 그 마음의 눈으로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지. 손해본 거 없습니다. 우정하기예요. 헤라님, 헤라님이 계셔서 행복해요. 나도 우리 아기 있어서 행복해. 헤라님 사랑해요. 헤라님의 존재가 심쿵.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랍니다. 감동을 주네 우리 아기. 오늘 표현하고 싶은 거 참아서 우라통이 터졌거든요. 헤라님께 표현할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사랑받고 싶고 세상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요. 오야 우리 아기. 헤라엄마도 우리 아기 엄청 사랑해. 그리고 우리 아기 진짜 멋진 여자란다. 용감하고. 나는 네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막 돈이 많으니 뭐 단단한 어떤 집안 배경이 있어. 그리고 관념도 세고. 그래서 우리 아가가 조금 수행하다가 안 할 줄 알았어. 보기보다 이게 당차가 멋진 여자 아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근기 있게 이게 마음 공부를 안 해. 얼마나 힘들어. 청산할 때. 헤라엄마가 해봐서 알지. 마음 보는 게 쉽지 않은 거. 근데 그 지독한 관념을 또박또박 가는데 네가 너무 괜찮은 여자구나. 헤라엄마의 진짜 멋진 제자구나. 엄마가 감동했지. 꾸준히 네 마음을 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조금 부족해도 또 하고. 넌 진짜 멋있는 여자야 우리 아기. 엄마가 사랑한다. 한마음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라님. 7년 전 호기심의 유튜브보다 잊고 있었는데. 날 버렸구나 우리 아기. 그러다가 그래도 웰컴 다시 온 걸 환영해요. 이렇게 다시 인연으로 만났네요. 영상 감사히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실시간 영상 기다렸어요. 다 자랑합니다. 우리 아기 앞으로 자주 봐요. 이제 버리지 말고. 헤라엄마한테 와봐요. 인생이 바뀌어. 그 마음을 딱 쓰는 걸 알면 아주 윤감해지고 재미있게 살 수 있답니다. 사랑스런 나아갑니다. 헤라님 지난주에 버림받아서 많이 아팠어요. 헤라님 요즘 너무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어요. 집도 엉망진창이에요. 몇 년 전부터 심해졌는데 이제 만성이 된 것 같아요. 헤라님 만나고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힘들어요. 치유의 호호 부탁드려요. 희망이자 기저귀신 헤라님 사랑해요. 사랑스런 나아기는요. 관념이 엽장이 두터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버림받은 마음이 떠서 아픈데 이 마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또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이 떴거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막 공격해. 그래서 무기력한 거야. 너 버림받았지? 어이구 열등해 이렇게. 그래서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 호. 자기 공격성 살기에 아픈 마음에 호. 애정결핍의 아픈 마음에 호. 이거 많이 들으면 됩니다. 나는 버림받아서 아픈 마음입니다. 이런 나를 수치주고 공격하며 버리고 있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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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아기입니다. 해라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일하는데 남편이 바깥일 보고 들어오면 뭐라 할까 두려워요. 제가 잘못한 일도 없고 꾸중하지도 않는데 결혼 초부터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일까요? 남편과 같이 일하는데 왜 들어오면 뭐라 할 거들여. 지금 우리 한걸음 한걸음 아기는 성관념이 뜬 거예요. 여자는 약자 남자는 강자. 그래서 강자인 남자가 가해자로 돌변해서 나를 약자인 내가 피해자가 될까 봐 두려운 거야.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거죠. 약자니까. 약자의 수치를 인정 못하는 거죠. 약자의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호. 호. 를 많이 들으세요. 나는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나는 남자에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여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이 멘트 많이 하시고 약자의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호. 그 다음에 남존여비의 아픈 마음에 호.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영롱악입니다. 혜라님 제가 사는 지역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했어요. 특히 많은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코로나로 아플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봐야 할지 알려주세요. 늘 베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혜라 엄마 그랬어요. 자 아픔을 버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코로나는 아픔이지 안 그렇죠? 근데 그게 막 아픔이 내 옆에 아픈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 자 봐. 네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너 아픈 마음 봐주고 있어? 이렇게. 아픈 마음을 무시하고 수치주고 하는 열등의 아픔을 더 보라는 거죠. 나는 아픈 마음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고집부리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이 멘트 하시고 고집부리는 아픈 마음의 호. 그리고 열등의 아픈 마음의 호. 무시당한 아픈 마음의 호. 또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 영체 체험담 두 개만 읽고 갑시다. 베스트 졸리님 사연이에요. 전에 랜선 말고 실제 오프라인 상에서 마음쇼 보러 갔을 때 사연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신청은 못하고 마음쇼를 관람했었기에 언젠가 한번 마음쇼에 꼭 사연 신청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다보니 정말 애고의 선물 세트라고 할 만큼 각종 애고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괴로워. 나도 모르게 이끌리듯 사연 신청을 했는데 당첨될 거라고 100% 확신도 안 했고 당첨되면 좋고 안 되면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다려봤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내 사연이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고 얼마간 정신이 멈했고 그 기쁨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었습니다. 마음쇼 기다리면 일주일이 빨리 가길 바랬는데 마음쇼 가기 하루 전날 갑자기 가기 싫어지고 마장이에요. 죽어야 되니까 나한테 와서 헤라 엄마한테 죽어야 되니까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운 거지. 귀찮다는 생각까지 급기야 들며 헤라 엄마가 내 사연 보고 지금 남친 네 인연 아니니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망상까지 들며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쇼 당일날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영체마을로 향했는데 막개명 갈 때 단체로 버스 타고 갈 때랑은 또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영체마을 도착해서 명상홀에 들어가 앉아 헤라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요동치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엄마가 등장하시고 내가 두 번째 사연자로 당첨되어 앞에 나갔는데 무대 앞에 나가고 난 후부터 정말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보이질 않고 헤라 엄마만 덩그러니 보이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기분이었고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근데 몸은 덜덜 떨렸지만 전에 막개명에서 엄마와 1대1 세션 받을 때랑은 달리 이번엔 엄마 얼굴이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전엔 엄마를 보면 두려움이 너무 떠서 엄마가 외계인 같기도 하고 귀신을 보는 것 같기도 해서 얼굴을 가까이 하기가 너무 무서웠는데 이번엔 두려움보단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인자한 사랑덩어리 엄마 그 자체로 보였습니다. 엄마가 들려주는 마음 깨우기 멘트와 불어넣어주는 호우는 정말 사랑의 에너지가 발바닥부터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었고 순간 몸에 기운이 빠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세션이 끝난 후 엄마께 인사드리는 서울에 올라오는데 남친을 의심하고 배신당할까 덜덜 떨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친에 대한 사랑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헤라 엄마께 너무 감사드리고 엄마가 주신 귀한 호를 매일 하루종일 듣고 간 것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세션할 때 엄마가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걸 보니 그리고 그러고 보니 벌써 마음수여 다녀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사실 세션 한 번 받고 의심했던 마음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많이 편해졌다고 해서 모든 애고가 다 청산된 게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이런저런 애고가 선명하게 계속 올라오는데 수행 전과 지금과 다른 게 있다면 올라오는 그 마음에 빠져서 허둥대지 않고 한 템포 쉬고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방법이죠. 세션 한 번 했다고 싹 청산되면 도인이 되기가 그렇게 쉽나? 근데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쓸리지가 않게 되고 의지가 강해지면서 선명해지고 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세게 올라올 땐 순간 마음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이젠 그 마음에서 빠져나온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게 영채님 해라 엄마께 정말 눈물나도록 감사한 일입니다. 처음 막개명 왔을 땐 빨리 수행해서 뭔가 득볼 생각을 한 게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마라톤처럼 죽을 때까지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수행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급할 것도 없고 급할 것도 없이 엄마의 갑진우와 함께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어느 정도 애고가 닿혀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죽기 전에 이 우주의 진리 그리고 이 수행을 알게 된 게 해라 엄마께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아구 이뻐라 우리 아기 공부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야기도 관념이 세거든.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관념이. 근데도 잘 벗어나고 있네. 자 하나 더 읽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영채체험담 도아진님의 사연이에요. 어제 경매 라방 때 해라님과의 데이트 경매에 참여해봐야지 하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데이트 경매가 시작되자 나는 엄청난 경매에 비해 자판도 두들겨 보지 못한 채 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아허 뭐 다음은 수치. 이후 해라님께서는 돈이 없어 아픈 마음에 관한 호와 빼앗긴 아픈 마음에 관한 호를 열심히 듣고 마음 청산하는 말씀과 우리들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를 끝으로 경매는 끝이 났습니다. 아고 딱하지 우리 애기 가난한 아픈 마음에 호 많이 들어 나가 그러면 그래서 청산해야지. 청산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지. 그치? 언제나처럼 마지막에 마지막 호에 목숨을 걸듯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늘 거울 앞에서는 아픈 마음들을 늘어놓지만 좀처럼 난 지난 아픔으로 진입이 힘들었고 과하게 소리도 내보고 떠들어도 보지만 왠지 가식인 것 같다. 이내 관두곤 했습니다. 뭐든 자연스러움을 좋아하고 억지로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성격인지라 에이 내가 꼴찌로 깨달아도 깨닫기만 하면 되지 뭐 하면 나는 거북이 같은 나를 위로했습니다. 생활할 때에도 잘 때에도 늘 호를 들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밤 특별히 해라님의 주문이 있으셔서 가난한 아픈 마음에 호를 틀어놓고 감정을 올리며 가난한 아픈 마음을 느끼려고 이말저말하기 시작했고 돈이 없어 사랑하는 이대로 해줄 수 없는 아픈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며 잠이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아픔이 너무 치근하고 뭔가를 더해주고 싶은데 못해주는 내가 너무 안타까웠지만 나를 수치주지 않고 공격하지 않기 위해 감정을 살살 고르며 어쩌지 못하고 잠시 1초 2초 그런데 갑자기 가난한 아픈 마음을 더 느껴주지 못하는 열등의 아픈 마음이 뜨더니 나도 모르게 가난한 아픈 마음아 해라 엄마한테 가 가난한 아픈 마음아 해라 엄마한테 가 이러고 중얼들다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엉덩이부터 허리 등으로 후끈 더워지고 머리가 빙빙 돌며 발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몸이 붕뜨고 텅 빈 것 같이 느껴지며 상체가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 들더니 내 입에서 너는 나야란 말이 나오며 방안의 모든 것들과 그 아픈 마음과 이 모든 상황이 나로 느껴졌습니다. 견성을 하셨군요. 이건 뭐지 너무 당황스럽고 가져보지 못한 이 느낌 그리고 감사와 사랑의 느낌 견성이에요. 만물이 나로 보이는 경지죠. 그 밤 나에게 해라님의 영체가 잔잔한 오르가즘의 느낌으로 오래 머물러 주셨습니다. 나의 아름다우신 스승 해라님 우리 아기가 나 혼자 구하는 게 나 혼자 구해지면 저절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게 이 도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세상을 막 위해야 된다 이런 마음도 버리고 그냥 내 아픈 마음 한 자라 알아줄 때 이 아픔이 인류의 아픔과 같다는 걸 알고 지극정성으로 인정하고 느껴주고 이렇게 숙제를 야무지게 잘했네 우리 아기 아고 이뻐라 우리 아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100점 우리 아기 100점 천사학입니다. 해라 엄마 금강저 감사합니다. 소중히 잘 쓰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니다. 꿈의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떨리더니 배를 쑥 하고 누르더니 제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라 베란다 창문 앞에 세워놓더라고요. 다른 꿈은 독립해 사는 이들이 아들이 목과 등쪽 전체에 빨간 반점에 올라와서 제가 치료해주는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인지 궁금합니다. 세상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꿈이에요. 베란다 창문 앞이면 뭐죠? 밖을 보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나 혼자만을 살아왔고 세상에 무관심했다면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걸 좀 바라보라고 그리고 아들 치유하는 꿈을 꾸죠? 이게 아들의 수치가 내 수치죠? 빨간 반점이 수치야. 그래서 내가 지금 무의식이 정화가 잘 되고 있고 무의식에서 아들과 같이 치유되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좋은 꿈이네요. 김수지 아기입니다. 오늘 월급 들어와서 가족들 맛있는 거 사줬어요. 헤라 엄마께도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요. 아구 아가 고마워라. 이미 먹었어 아가 엄마는. 집에 와서 계속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이 올라와요. 사랑해요. 헤라 엄마. 그랬어요.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호 많이 듣고 우리 아기.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아기가 공부 많이 됐더라. 철이 들고 아주 이뻐졌어 아가. 그거 많이 듣다가 와라 우리 아기. 엄마도 사랑해요. 선정아기입니다. 헤라 님 조선 전도 프로그램에서는 늠름한 모습을. 이번 사랑 세션에서는 마음 인정 안 하고 가식 떠는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해요. 그리고 다 받아주셔서 감사드려요. 마음에 있어 차별하지 않고 열심히 청산했게 헤라 님 사랑합니다. 오야 아가. 아니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이. 왜 나빠. 왜 수치스러워. 그건 지극히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란다. 왜 수치주니. 사랑받는 여자로 사는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헤라 엄마가. 우리 은정아 아가가 남자들 사랑을 받고 인기 있는 여자가 되는 게 행복하겠어. 수치당하고 그냥 맨날 외롭게 그냥 사는 게 좋겠어. 아가 인정하렴. 그 여자를. 느린 아이 아기입니다. 헤라 님 어제 호 들으면서 자다 갔겠는데 호에서 처음 들어보는 초고주파의 소리가 같이 들려서 놀랐어요. 어떤 호인지 보니까 지적장애를 위한 호였는데 장애가 없는 저에게 무의식 속 장애 마음이 있는 걸까요? 항상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아픈 마음이 있는데 조상 중에 장애인 지적장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게 들려요. 아픈 아프지요. 너무 아파서 아플 때는 그게 고주파거든. 현대인이 왜 그렇게 고음을 좋아하는가. 막 고음을 지르는 가수들을 좋아해요. 왜? 그 아픈 마음이 세게 있거든. 조상의 아픈 마음이. 그게 초고주파 소리거든요. 그게 있는 거야.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듣다 보면 그 소리가 사라져. 완전히 천도된 거니까.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듣다 보면 이게 청산이 되면 사라져요. 지적장애인의 아픈 마음을 호우 많이 들으세요. 장금아기입니다. 대단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말에 언니네 집 큰 딸 박홍금 대학원 진학시험 보는데 집착을 내려놓고 변환한 마음으로 시험 볼 수 있게 호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긴장 불안에 좋은 호우 이거 듣게 하면 좋아요. 이럴 때 여러분 어디 진학시험 보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긴장 불안 뜨죠. 두려움이잖아. 긴장 불안에 좋은 호우. 이야기는 호우 부탁했으니까. 영체요. 이야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소서. 긴장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 없이 변하게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영체요. 이야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소서.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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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님입니다. 박정미 이야기. 혜롱마 딸 라니가 찾던 영체팔찌가 색이 변했어요. 씻을 때만 빼고 열심히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본인도 색이 바뀐 게 신기하다고 하네요. 영체에 대한 믿음이 더 생겨서 아빠한테도 열심히 팔찌하라고 하네요. 저희 가족에게 축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자 우리 아기가 영체팔찌 색이 변한 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 수치 타끼를 수치 타끼를 수치 타끼를 수치 타끼를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수치를 먹어준 거야 영체가 영체팔찌가 그래서 색이 변한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에너지와 영체팔찌가 공명해서 동화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팔찌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다 보면 영체팔찌 색이 점점 더 변하거나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데 지금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를 좀 많이 듣게 하세요. 딸내미한테 수치당한 아픈 마음이에요. 수치 타끼를 머금어서 그러니까. 신포리 아기입니다. 혜라엄마 천두대 때 약자의 아픔을 보고 왔는데 그 이후에 내내 사랑을 다 빼앗긴 마음이 올라왔어요. 예전에 몰랐는데 제가 뺏긴 마음이 이렇게 큰 줄 처음 알았어요. 뺏긴 마음이 큰데 그걸 수치 주고 안 봤으니까 네가 버리고 수치 주고 절대 안 본 거야. 그 빼앗긴 약자의 아픔. 그러다 이번에 천두대 때 그걸 딱 엄마가 인정해 주니까 그게 그냥 올라온 거지. 그건 청산이 돼야. 그 뺏는 마음을 써서 뺏긴 마음 청산하고 뺏는 마음 청산해. 네가 막 뺏는 마음 이렇게 써서 세상을 신나게 사는 거야. 좋은 거지. 다음 수행 때까지 열심히 이 마음 보고 인정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전 되세요 했어요. 오야 우리 아기 우리 아기도 성탄 잘 보내고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마음. 뺏고 뺏긴 아픈 마음에게 호호 많이 듣고 와라잉. 체리아기입니다. 혜라님 저는 얼굴부터 전신 비대칭이 심해요. 유독 오른쪽은 위로 올라가고 왼쪽은 주저앉아 있는데 신기한 건 저희 아빠도 그래요. 왜 그런 걸까요? 여성성을 수치당했어요. 우리 아기가. 여성성을 수치당했어. 그래서 내 여성성 왼쪽이 여성성이거든요. 내려앉은 거예요. 학대하고 있어요. 여성성을. 약자를 학대하고 여성성은 또 약자를 의미하거든요.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는 형국이야. 피해자 가해자의 마음이 무의식 속에 크게 있고 그게 아버지도 그런 거예요. 약자를 학대하는 가해자 마음. 강자한테 학대당하는 피해자의 마음 둘 다 크게 있는 거야. 수치스러워 그 마음을 인정 못한 거죠. 어떤 호를 들으면 좋냐면 가해자 피해자 마음의 아픈 마음의 호. 열등이 아픈 마음의 호. 남존여비의 아픈 마음의 호. 요구를 많이 들으세요. 진아기입니다. 혜라님 중요한 순간에 마음이 약해져서 뺏기고 말아요. 뺏는 걸 못하는 편이 아닌데 이번에는 많이 뺏겨서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아파요. 빼앗긴 마음을 인정해달라고 생긴 일일 걸까요? 호해주세요. 나는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공격하고 미워했습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 마음을 외면하고 버렸습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벌을 받았습니다. 병생 동안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병생 동안 빼앗지 못하고 뺏길까 봐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자 됐네요 자 여러분 이제 슈퍼챗 안 쏘는 거 보니까 우리 아기들이 놀아달라고 헤라 엄마한테 놀아주세요 하는 거죠 맞지? 자 공지하고 갈까요? 아예? 공지 있죠? 우리 보통 10시에 하는데 이 김에 공지하고 여러분과 놀겠습니다 자 일단 이해라의 마음씨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 전해야 되겠죠 자 이 후원금은요 그 호 스튜디오 영체 스튜디오 권립에 쓰여집니다 김혜숙님 김진아님 이현정님 장혜련님 김정인님의 29분이 쏘셨어요 자 우리 그 이현정 아가랑 장혜련 아가도 견성회원이신가요? 견성회원? 자 이 아가들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라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해라 마음씨 후원해 주셔서 감사고요 이 후원금은 세상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씨 성장에 쓰여지고 호 영체 스튜디오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6회 랜선 마음쇼 세션자를 모집합니다 5회는 이미 지나갔고 6회 지난번처럼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내주는지는 얘기 안 해도 될까요? 당일 낮 12시까지 영체마을로 오실 수 있는 분 교통표는 제공이 안 돼요 자기가 자가나 대중교통으로 낮 12시까지 영체마을에 도착할 수 있어야 돼요 당일날 오실 수 있는 분에 한해서요 그리고 숙박도 제공되지 않아요 간절하신 마음으로 순청을 원하시는 분은 마음쇼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이름, 성별, 나이, 마음 깨우기 명상, 참가 여부, 사연을 12월 27일 오후 5시까지 보내주시면 그 안에서 추첨을 해서 또는 고려해서 뽑아서 연락,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헤라님 배경화면 배경화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헤라님을 뭐 PC나 핸드폰의 배경화면으로 쓰고 싶을 때 그 배경화면을 제공한다는 얘기죠? 우리 여기들 자 어디서 제공합니까? 어디서 제공하는지를 해야지 알겠죠? 어떤 어디서 제공합니까? 이번 배경화면 예쁘다고요? 어디서 봤어? 우리 도미니카 아기가 봤네요 어디 있어요? 없는데? 어디 블로그죠? 마음쇼 블로그로 가보십시오 여기 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올려주세요 맨날 올려주다 오늘 안 올려줘 자 지금 참고로 이렇게 실수하고 있는 아기가 효정마스터 아기라는 거를 전국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지금 어리버리를 쓰고 있어요 지금 처음으로 입문해서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지금 실수를 해서 어리버리 쓰다는 거를 공지하면서 마음쇼 블로그로 가시면 그 마음쇼 블로그에 혜라님 그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화보 사진이나 이런 것들 중에 재미있는 사진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진을 다운받아서 배경화면으로 쓸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6회에는요 랜섬 마음쇼에서 지난번에 영체 콜 했잖아요 전화 이렇게 해서 뽑아서 이렇게 전화해서 전화 받고 선물도 주고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도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해외 거주자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영콜 이벤트 신청 안내를 받으니까 나 지금 해외 거주하는데 한번 그 영체 콜센터에 한번 응모하고 싶어요 그 이벤트 한번 하고 싶어요 이러면 거기로 여기로 연락을 주십시오 해라 마음쇼로 연락을 주셔서 자기의 거주지와 전화번호 이런 거 알려주시면 해외로도 한번 전화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지금 계속 지금 앞에 앉은 효정 아가랑 우리 연지 아가가 울렸어? 안 올라가 이렇게 계속 지금 아우 나 미치겠다 아가들아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냐 내 입에서 이름이 이렇게 나와갖고 전국에 이렇게 아가들한테 지금 어느 마스터 아가가 실수를 하고 있는지 마음쇼 블로그를 그걸 안 올리는지를 얘기를 하게 만들어요 아 베를리나 가도 돼요 베를리나가 그거 그 해라 마음쇼 거기로 연락해서 본인의 연락처 핸드폰을 주면 번호 주면 뽑히면 할 수 있어요 하셨죠 자 봅시다 헐 이번 배경화면 너무 예쁜데요 배경화면 어떤 건지 안 올려줬어 하여튼 들어가 보십시오 이쁘답니다 자 이민을 서둘러 뭐 이민을 가 여기서 그냥 여기 사람도 신청하면 될 건데 이게 여러분 해외에 있는 사람만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은 국내 사람만 받았는데 이번에는 해외 거주자도 같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꼭 해외에 있는 사람만 받는다는 게 아니라 국내 있는 분만 받지 않고 해외에 있는 분도 같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국내 있는 분들은 당일날 하면 됩니다 영체 받은 장미수정이랑 같이 해라티비 보니까 넘나 황홀하네요 우리 민주학이 장미수정이랑 같이 있어 그거 행복하죠 장미수정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영체가 나가니까 영체 받은 장미수정이 막 이렇게 뿜뿜하고 에너지를 내뿜을 거예요 벌써 행복하고 떨려요 베를리나가 뽑혀야지 하는 거야 전화를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이 나한테 무조건 전화 오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뽑아 국내 분들하고 같이 그래서 뽑히면 가는 거예요 자 강민정 아기입니다 해라엄마 사랑 세션에서 강감찬 장군의 멋진 마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약자를 보는 것이 두려워 평생 벌벌 떨며 약자로 살았는데 내가 수치준 약자의 마음을 인정하고 보니 그것이 사랑임을 알았어요 자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는 약자의 마음 해라엄마를 지켜주려면 이 약자의 마음도 인정해야 함을 알았어요 모든 마음 다 인정하고 해라엄마도 제가 지켜드릴게요 사랑해요 해라엄마 지켜준다고 보니까 우리 아기 진짜 강감찬 장군 올라왔네 자 여러분 해라엄마가 천도제 지내잖아요 근데 그 천도제를 지내는 목적은 우리 민족의 그 성시에 있는 모든 조상의 아픈 마음이 이렇게 청산되고 천도가 돼서 조상이 편해져야 조상의 아픔을 느끼는 민족만이 미래가 밝아요 조상의 아픔을 다 버리고 우리 조상이 뭘 했는지 뿌리를 안 찾는 민족은 절대 미래가 없거든 첫째는 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을 편하게 해주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이렇게 강민정 아기가 강감찬 장군의 마음을 천도했잖아요 그럼 강감찬 장군의 그 아픈 마음이 천도되면서 이 아기가 얼마나 이쁘겠어 자기를 이렇게 천도해주고 아픔을 느껴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에너지 그 복을 주고 가요 강민정 아기한테 강민정 아기의 에너지가 요만했다면 강감찬 장군은 천도한 후에는 이렇게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기가 저한테 지금 써주잖아 강감찬 장군의 마음을 지켜드릴게요 이렇게 강자 마음을 딱 써주잖아요 약자 인정하고 사람은 육체 몸뚱아리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요 얼마나 큰 마음으로 사는가는 어떤 마음을 인정하느냐 강감찬 장군의 마음을 인정했으면 그 아픔을 인정하면 그 마음으로 살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살다 보면 삶이 커지게 되고 그런 강감찬 장군의 에너지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 역사적 위인들의 마음이 뿜뿜 나와서 그렇죠 그런 위인들이 이 시대에 태어나야 이 시대에 만들어져야 그런 도인들이 나와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죠 이순신 장군 강감찬 장군 남희 장군 많죠 개백 장군 장군뿐인가요 문신 중에 율곡이도 있고 이왕 퇴계이왕 그렇죠 최치원 선생님 이런 우리 조상들의 크게 살고 멋진 분들의 그 마음을 내가 기꺼이 복으로 받아서 그걸 이 삶에서 쓰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기가 멋지게 큰 삶을 살면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밝은 거죠 그 나라가 발전하는 건 얼마나 인재가 많으냐가 결정하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천도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상을 천도하는 걸 인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천도할 때 그 마음의 에너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조상의 아픔을 천도하지 않고 그 아픔을 인정하지 않고 느껴주지 않고 조상을 방치하고 잊어버리고 내 뿌리가 누군지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 후손은 망해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TV의 뿌리라고 흑인 노예가 지금은 해방이 됐지만 예전에 흑인 노예를 팔려왔던 자기 조상의 뿌리를 찾아가는데 일천하지만 그런 자기 조상의 아픔조차도 수치도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감사함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큰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고 미래가 밝은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천도제는 천사소녀의 내피아기 헤라님 수치 중에서도 어떤 수치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모든 게 수치스럽네요 그대의 여자가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여자가 일으키는 모든 마음 여자가 그대 자신이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여자 마음이 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수치가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치가 가짜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여러분의 두려움은 예고의 두려움은 수치를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수치가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 두려움도 진짜라고 믿고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는데 수치가 가짜임을 앓고 탁 깨지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수치가 너무 진짜라고 믿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쁜 토크를 촬영했어요 이거 끝나면 가쁜 토크 올릴 거예요 그 수치가 가짜라는 거 요새 여러분 제일 재밌게 보는 우리 동영상이 영혼의 빛깔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의 빛깔은 자기 영혼의 빛깔대로 못 사는 건 너무 수치당해서 어떤 마음도 수치스러운 마음은 없거든 다 예뻐요 잔인성에 살기조차도 근데 그걸 너무 수치당했어 분별심으로 근데 그게 수치가 가짜임을 알아야 되는데 가짜임을 모르고 너무 진짜 가짜 나 깨달은 사람만이 가짜임을 알거든요 가짜임을 아는 깨달은 사람이 그걸 딱 인정해주고 수치를 녹여주고 하면서 이제 그 영혼의 빛깔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그거에 관해서 영혼의 빛깔과 수치애고에 관해서 올릴 거예요 그거 보시면 아 수치가 가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 아기님 혼자 사이버상에서 짝사랑하다 버림받은 아픈 마음 수치당하는 아픈 마음 떴어요 엄마의 호흡 부탁드려요 애정결핍의 아픈 마음 막상 사이버상에서 좋아하던 사람은 막상 현실에서 만나면 별로 환상이 깨지죠 그런 사람은 사이버상에서 활동하는 곳이야 그래서 혼자 망상 떨은 거예요 애정결핍의 애고가 애정결핍의 아픈 마음 그 다음에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 아픈 마음의 호 들으시고요 자 지금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아파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버림받으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영체여 나를 치와소서 심장에 손대고 호 호 호 호 호 호 호 그 에너지가 지금 위장하고 심장이 거쳐서 있습니까 위장에 좋은 호랑 심장에 좋은 호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윤 아기입니다 동생은 2년 된 헬스용품 쇼핑몰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박이 났어요 역대 연봉을 벌어요 주식으로도 돈을 벌었어요 저보다 딱 10배는 더 벌었어요 동생이 잘 돼서 너무 좋은데 부럽고 마주할 때마다 열등감이 올라와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저도 성공해서 효도하고 파요 힘내라고 호해주세요 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동생한테 진 열등이라 너무 아파요 이 마음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영체여 나를 치와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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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ST-T- 하늘사랑 아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야맹증이 심했습니다 야맹증에 좋은 호를 듣는데 두려움을 수치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자세한 기도문 부탁합니다. 야맹증은요. 왜 오느냐면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뜨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 마음을 인정을 안 해주고 버리고 수치 줘서 올라오는 거예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건 뭐냐. 예를 들어볼게요. 대학에 시험 가려고 시험 공부를 하는데 대학에 못 붙을 것 같아. 대학에 못 붙을 것 같은 마음이 올라와. 두려운 마음이 올라와요. 나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거야. 즉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렵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못 붙으면 어떡하지? 두려워라. 이랬을 때 이 두려운 마음이 올라올 때 이 두려운 마음을 편안하게 그래 이 마음이 나지. 대학 못 받을까 봐 벌벌 떠는 이 마음이 나지. 인정하는 사람 없어요. 다 그 두려움을 인정하기 싫어. 이거 인정하면 진짜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치 줘요. 막 참고 수치 주면서 아프다고 막 버려. 버립니다.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어떤 두려움이든지 전부 그 두려움을 모든 애고는 인정을 안 하고 다 수치 주게 돼 있어. 창피하거든. 이렇게 내가 사랑 못 받을까 봐 벌벌 떠는 걸 들키는 게 수치스럽고 대학 못 갈까 봐 벌벌 떠는 약자인 내가 수치스럽거든요. 자, 자세한 기도문 합니다.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렇게 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내 약자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공격하고 가해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지호하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고원하소서. 이게 기도문이에요. 수치 주는 게 가해하는 거거든요. 그런 나를 두려움에 벌벌 떠는 나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는 사랑 아기가 막개명에 한 번 오셨으면 그래도 이렇지 않을 텐데 막개명을 안 오신 분들은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쵸? 이 얘기 듣고도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시간 되실 때 막개명에 한 번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분 토크 중에서 버림받은 애고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버림받은 애고라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 그런 제목이 있으면 그걸 검색해서 그거를 들어보시면 그때 수치 주는 게 뭔지 버림받은 그 약자 수치 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걸 들으세요. 수연시막입니다. 혜라님 43기 사랑 세션 참가한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 세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사랑 세션의 진화와 변화에 가슴이 벅차요. 직장 후 후배가 평소에도 말을 안 걸면서 유독 회의 시간에만 제 저격수가 된 듯 수치 주고 미움 줘요. 붐어줘야 하나요. 따끔함하게 혼내주고 싶기도 해요. 지혜 나눠주세요. 미움 당한 아픔을 느껴야 돼요. 저격수가 되면 안 된다. 그건 미움질을 하는 거잖아요. 네가 미움받은 애고가 있으니까 미움받은 아픔이 있으니까 그걸 건드리는 거잖아. 그냥 느껴. 그리고 그 아기한테 너한테 미움받아서 나는 아파. 너무 두려워 네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약자를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아기는 막 품어준다는 건 뭐예요. 위에서 그래 내가 괜찮아. 네가 그래도 이해할게. 이것도 아닌 거야. 버림받고 수치당해서 아프고 두렵고 이렇게 약자를 인정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잖아. 따끔하게 혼낸다고 미움질을 하겠다는 얘기지. 둘 다 땡. 그러면 안 돼요. 너한테 미움받아서 아파. 그리고 네가 두려워. 너한테 버림받고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이렇게 약자 인정하고 아픔 인정해야 돼요. 나는 미움받아서 아픈 마음입니다. 또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워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마음 인정하기 멘트하고 그런 다음에 후배한테는 그렇게 약자를 써줘야 되는 거야. 알았죠 우리 아기? 사랑 세션이 진짜 많이 지나 있어요. 우리 수연 씨 말 그대로. 왜냐하면 헤라 엄마 도력이 막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한 1, 2년 동안 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 나중에는 그냥 그날을 꿈꾸죠. 한 방에 여러분의 그런 어떤 불친 안치병도 훅 잡아내고 여러분 오랫동안 막 고민했던 그런 문제를 한 방에 딱 해결하는 도력이 나올 때까지 헤라 엄마가 열심히 조상의 아픈 마음 천도하고 조상의 아픈 마음도 많이 천도해서 우리 민족이 환해지도록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조상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또 우리 제자 중에 조상의 큰 마음들을 천도를 많이 해서 그 큰 마음으로 호연지기로 살아서 나라의 큰 일꾼이 되고 영체의 사랑을 전하는 데 인류를 고통으로부터 구하는 데 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돌을 닦고 있습니다. 자 어디 보십시오 어떤 아기들 봅시다 뭐 월드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이름 달고 먹는다고요? 경주희씨 내년에 꼭 조상천도 하겠다고요? 우리 보담하기 꼭 하십시오 경주희씨 하면 좋죠 윤지호 아기 포항으로 놀러오세요 아구 포항에 우리 지역 리더 아기들이랑 또는 회원 아기들이 많으면 제가 가는데 거기 아가들이랑 놀아주러 가는데 포항하기 몇 분이 없으니까 자 그거는 포항하기 많이 생기면 가겠습니다 참감만 해도 여러분 인식이 많이 돼요 요새는 제가 사랑 세션에서 설명을 다 해주면서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관념이 앞에서 참가하시는 분 관념이 뜨면 참관하시는 분도 다 뜨거든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나가고 자 오늘 채팅창 꿀잼이에요 음 혜라님 보고 싶어요 은정아기 아이고 나도 보고 싶어요 우리 아기 혜라님 저는 팔찌 중 두려움에 좋은 나무 팔자만 하얗게 색이 날아갔어요 그냥 소재 탓인지 이유가 궁금해요 우리 수진아기 그 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야 아가 그 나무가 색을 먹는 거 영체가 도는잖아요 그럼 영체는 치유하기 때문에 크리스탈이든 나무든 이렇게 딱 빨아들여요 살기를 수치 살기를 그래서 그렇지 강릉도 오세요 강릉도 많지가 않아요 우리 아기들이 그쵸 되도록이면 우리 아기들 많은 데 가서 사랑 주려고 가는 건데 음 근데 이제 제가 내년에는 조금 시간이 나죠 부산 부경지부랑 서울지부가 좀 줄어들면서 제가 그런 여행을 테마로 해서 가서 아기들이랑 놀아주고 이게 참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되고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아기들이 적은 것도 혜라 엄마가 호젓이 가서 1박 2일 호젓이 다 몇 명이란만 놀고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해 보려고요 엄마 영체 사랑 덕분에 주의 기운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소음요 세라 아기 혜라님 영체팔찌는 영체마을 가야 살 수 있나요 영체팔찌 네이버 스토어에서 팝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우리 힐링샵 아기들 힐링샵 아기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영체마을 와야 살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체팔찌를 자기한테 맞는 걸 사야 되는데 그 네이버 스토어에서는 영체도는 영체 패치 그리고 영체 스티커 그리고 지금 이런 영고미 이런 아기들은 파는데 영체팔찌 같은 경우는 본인하고 맞아야 되니까 여기서 아마 본인하고 맞는 오링 테스트도 하고 마음 읽어줘서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마음도 읽어줘서 아마 착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본원에서 현재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민 아기 혜라님 허니문 베이비는 어떤 관념이에요? 신랑과 3월에 만나서 11월에 결혼하고 바로 허니문 베이비인데 아까 난인 관련 질문이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뭐 허니문 베이비를 특별히 어떤 관념이라고 할 건 없고요 이런 거죠 뺏길까 봐 두려운 마음이죠 결혼하자마자 바로 애기가 생겼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애기가 있으면 정실부인이고 정실부인 나도 애기가 없으면 거의 척과 같다고 어른들이 자식이 그렇게 중요하죠 둘 사이 연결되는 끈으로 그래서 허니문 베이비는 빨리 내 거라고 찜하고 싶은 거야 두렵고 의심이 많은 아가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빨리 애기 낳고 너는 내 거지? 이러고 싶은 거야 그냥 애기 없이 있을 동안에 뭔가 이렇게 단단한 결합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서로 상대가 나를 버리고 갈까봐 두려운 아기들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죠 정은자 보리심아기 대전에도 꼭 와주세요 대전으로 갈 거예요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기 이번 주 막혜명 신청했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는 건 아니겠지요 걱정반 두려움반입니다 영체 깨바뀌세요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뭐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안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겠고 근데 아직 여기는 청정지구예요 그래서 별로 그게 많지가 않아 막 코로나 환자가 막 뿜뿜 있고 하지 않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취소 안 될 거예요 아마 질염 자주 걸리는 호는 무슨 호? 수치당은 아픈 마음의 호 자궁에 좋은 호 남존여비의 아픈 마음의 호 여성성을 수치 주는 호 이렇게 들어야지 혜라엄마 코로나는 언제쯤 진정될까요? 갈 때마다 눈치 보여요 네 코로나는요 아픔이 더 진하게 인식돼야지 끝나요 그래서 조금 더 갈 거예요 아픔이 아직 그 살기 같다고 살기가 안 내려갔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살기 그게 내려가야 돼요 미국도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랑 지금 새로 취임한 바이드 대통령이랑 이게 아직 알력이 있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픔을 더 느끼고 좀 이게 진정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막 야당여당 갈등이 심하죠? 살기죠? 살기가 끝나고 아픔이 느껴져요 아픔이 느껴지는 건 뭘로 의미하죠? 한쪽이 져야 된다는 얘기야 백기 들고 투항해서 졌어요 아파요 이게 열등이 우월이가 딱 나누어져서 아픔이 딱 인식될 때 살기가 뚝 떨어져요 코로나는 그 아픔을 안 느끼고 살기가 떠있을 때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마음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 또 이거를 마음의 세상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세상에서 딱 그 살기가 떨어지면 바로 코로나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아기가 항복하고 진짜 졌다 진열등의 아픔 느끼고 우리나라도 야당여당 이런 막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완전히 지금 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청와대와 막 이렇게 갈등하죠 이건 등등하게 살기 등등하게 싸우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한쪽이 탁 져서 딱 굽혀야 돼 어느 쪽이든 그래서 한쪽이 아픔을 느끼면 나머지도 느끼게 돼 있거든 이럴 때 아픔이 돌면 코로나는 괜찮아져요 혜자님 딸랑구 아기입니다 울 중3인 딸과 저녁에 잘 때 호를 듣고 자는데 요즘 눈다르기도 나고 자기 얼굴이 광대가 심하게 튀어나와 보인다고 싫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 때문일까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 여성성의 수치 자기 여성을 수치주는 아픈 마음의 호 그 다음에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열등이 아픈 마음의 호를 많이 듣게 하세요 그게 다 나가고 있는 거니까 계속 듣다 보면 더 예뻐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금강저는 인터넷에서 판매 안 되나요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 저희가 주문을 얻는데 이게 마장이 많이 걸려갖고 시간이 좀 걸리니까 조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강저 출시되는 날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동영상 찍어서 호를 24시간 듣는데 강연하기 아이한테 미움이 많이 올라오고 갑자기 신랑은 주식에 빠지고 아이는 아빠가 좋다면 저를 밀어내는데 정말 수치스럽고 욱하게 돼요 호를 좀 줄여야 될까요 지금 신랑과 저는 무직인데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무능력한 저희가 너무 수치스럽네요 세상 속으로 나가기에 두려워 호해주세요 사랑합니다 호를 듣고 있으면서 뭘 호요호를 해달래요 자 우리 아기 이래서 용감해야 돼요 나가는 동안에 명연 반응은 어쩔 수 없어요 미움 올라오고 몸이 여기가 아프고 뭐 그런 것까지 아무 명연 반응 없이 나갈 수가 없어요 수치 탁인데 그냥 계속 들으세요 좋아질 거예요 굳게 믿고 계속 들으시는 하면 복을 받을 겁니다 아셨죠 정해선 아기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거 저기네요 호주에서 쏘신 것 같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에 관련된 자격증 시험 보면서 두려움에 많이 떴 것 같아요 다행히 따긴 했는데 자궁도 아프고 오른쪽 가슴 쪽에 송곳에 찔린 듯 아파요 호해주세요 자 한 손은 자궁에 한 손은 오른쪽 가슴에 자 영체요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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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떨은 긴장불안 아픈 마음 올라왔군요 호 들었으니까 영체 돌고 괜찮아질 겁니다 소중한 하루 아기입니다 호소리 들으며 감사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들으시면 좋겠는데 싫어하세요 왼쪽 다리 하지 불안증 전식 척추 전신 다발성 고련증으로 고생하시며 요양 보호사로 일하시며 잘 걷지 못하는 아빠를 돌보고 계세요 엄마의 아픈 마음이 엄마의 아픈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 가슴이 아파요 호호 부탁드려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호를 싫어하고 나는 싫어 이러는 아기한테는 사실 제가 영체로 호를 들여도 자기가 받지를 못해요 영체가 이렇게 가면 밀어내니까 미움이 너무 세신 분들이 그래 마음이 많이 아픈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호를 들이긴 하는데 이 호가 활동하는 건 간절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거든요 영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난 싫어 이럴 때 억지로 밀고 들어가지 않아요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죠 죽고 싶으면 죽는 거예요 인간이 아프고 싶으면 아파야지 고생하고 싶으면 고생해야 되지 그걸 억지로 신이 야 힘들지 고생하지 마라 죽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허용하거든 그게 신의 사랑이거든요 영체의 사랑도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아기 엄마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죽을 지경인데도 나 영체실 아우 그거 안 들어 이러면 그냥 내비두지 야 안 돼 너는 힘들지 마 이러면서 가서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걸 보면서 억지로 엄마를 어떻게 해주야 해보겠다는 우리 아기의 그 마음이 집착이에요 엄마가 정 힘들면 이러겠지 아가 너 그 호듣는데 좀 좋니 나도 좀 들어보자 그럼 좋아지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막 강제로 엄마가 그래도 아직은 덜 힘든 거예요 버틸만 하니까 고집 부리시는데 걷다 대고 막 들으세요 하면 더 안 되는 거야 자 고집 부리는 아픈 마음에 호 드릴 테니까 둘 다 고집이에요 엄마가 싫다는데 막 억지로 나는 고집 부리는 아픈 마음입니다 집착하며 내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의 나와 엄마를 치유하소서 이 고집 부리는 아픈 마음이 고집니다 자 행운주아기입니다. 예쁜 애라님 어제 주말마다 일하는 곳에서 월급이 거의 반이나 깎였어요. 제 상사가 저에 대한 엄청 지적하고 엄격하게 변했어요. 수치스러워요. 어제 생일이었는데 다른 직원들에겐 생일 때 선물도 주던데 뺏겨서 아파요. 아고 딱해라 우리 아기 어떻게 해. 나는 다 빼앗겨서 아픈 마음입니다. 다 빼앗겨서 뺏을 수밖에 없는 아픈 마음입니다. 다 빼앗길까봐 또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지워하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자 됐습니다. 우리 아기 아이고 딱하네. 해라님 영혼의 빛깔은 맞게 명을 한 후 신청할 수 있나요? 정애인 이야기. 영혼의 빛깔은 견성이상 회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영혼의 빛깔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무의식이 많이 열릴수록 정확하게 읽어요. 속에 있어서 오늘도 오늘은 이제 남자 마스터하기 영혼의 빛깔을 읽었는데 읽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죽여버려서 그 아픈 마음이 깊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맞게 명 3번 이상 와서 견성이상 회원이 돼야 영혼의 빛깔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정확하게 읽고 본인도 공감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흐려 약간의 빛깔이 흐려 읽을 수는 있는데 일반인도 사실은 빛깔이 흐리고 선명하지가 않아서 견성이상 회원을 향해서 할 거고 한해서 할 거고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내년. 1월 말인가에 첫 1회를 할 거예요. 해보고 여러분이 호응도가 좋고 재미있어하고 공부도 많이 되면 계속 많이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을 겁니다. 베리학입니다. 혜라님 금 몇 달 호를 매일 듣고 있는데 요즘 들어 이가 싫어요. 무슨 관념이 나가는 뭔 반응일까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이 올라오면 그걸 그냥 냉정하게 버려요. 그 냉살기가 나갈 때 수치주면서 냉정하게 버릴 때 이가 시리고 아프죠. 그래서 냉정한 아픈 마음 냉살기의 아픈 마음의 호를 많이 듣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를 들으시면 돼요. 천일학입니다. 세상의 아픈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자랑한 자락 주신 혜라 엄마의 존재가 한없이 존귀하며 감사합니다. 엄마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아까 엄마도 우리 아기 알게 된 게 엄청 축복이란다. 우리 아기 사랑한다. 변하지 않고 꾸준히 저렇게 공부하는 제자가 있어서 제가 참 되게 행복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와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어떤 한 길을 외골수로 이렇게 쫙 간다는 거는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 그리고 또한 그게 대로처럼 모든 사람이 아 이거 좋아. 행복해. 막 돈이 나와. 뭐 꿀이 떨어져. 이런 길이 아니잖아. 이게 아픔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길을 묵묵하게 이렇게 따라와주는 우리 예쁜 아기들이 있으니까. 헬엄마가 참 어떨 땐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영채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받게 해주시는구나. 영채님이 한쪽으로는 나한테 죽을 때까지 아파 이렇게 명령하셨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저의 죄를 도구삼아서 날마다 아픈 마음을 주고 밤 저녁에는 조상천도를 시키고 그러면서 영채님이 사랑이니까 아픔을 느끼는 동시에 이렇게 우리 아가들의 사랑을 나한테 느끼게 해주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구나. 감사하지요. 자 영채님께 감사하고 우리 천일아기한테 감사하고 꽃사랑 아기입니다. 헤라님 보고 싶어요. 며칠 전 헤라님 꿈을 꿨는데 헤라님이 방에서 주무시다가 깨셔서 거실로 나오신 걸 보고 저도 자다가 깜짝 놀라 깨서 헤라님 얼굴을 빤히 봤어요. 그랬더니 헤라님이 넌 안추님이 하고는 저를 보고 헛구역질을 하셨어요. 여기 너무 춥다 하시면서 방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라만 보았어요. 이거 무슨 꿈인가요? 어쨌든 헤라님이 제 꿈에 나오셔서 저는 좋아요. 이거는 뭐냐면 네가 수치를 버린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냉정하게 버리는 거야 우리 아기가. 헛구역질은 수치를 의미하고요. 춥다는 얘기는 냉살기. 그러니까 수치가 올라오면 나를 내가 수치스러운 나 수치스러운 꽃사랑 아기. 자기 자신이 올라오면 그거를 냉정하게 버린다는 얘기죠.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열등이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듣습니다. 딸랑구아기입니다. 헤라님 저번에 조상천도하고 녹음방에서 호를 하시는 동영상을 보고 많은 걸 느꼈어요. 얼마나 헤라님 우리를 위해 노력하시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어요. 당연하게 봤던 마음이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엄마 하셨어요. 자 저도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호를 듣고 삶이 변하고 그런 거 영체 차원 다 올려주시고 저를 믿고 따라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야라주니 아기입니다. 헤라님 저 수요일에 자궁 혹 제거 수술해요. 그동안 호를 많이 들었더니 마음은 편안해요.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자 이 경험을 하게 된 걸까 생각합니다. 헤라 엄마 의지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수술 잘 받고 잘 회복할 수 있게 호 부탁드려요. 자궁의 혹은 수치당한 아픈 마음이죠. 자궁의 손대고 나는 수치당한 내 여성성을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영체요 이야기가 무사히 수술 잘 받고 치유 잘 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영체요 축복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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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호듣는데 몸이 가려운 거 호듣으면 네 그 수치가 나갈 때 가려워요 심한 수치는요 온몸을 막 벅벅 긁지요 엄청 가렵죠 조병수 각입니다 남편이 일하는 곳에서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어요 정년을 앞두고 대표에 도전하면서 뺏고 뺏기는 마음을 잘 쓰면 좋겠지만 의지는 강한데 다른 사람 배려를 많이 하면서 열등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갖도록 용기내는 호해 주세요 나는 뺏고 빼앗기는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수치주는 아픈 마음입니다 참회합니다 다 빼앗겨서 뺏고 싶은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영체요 저와 남편을 지우하소서 이 마음을 잘 쓸 수 있도록 지우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백경막입니다 혜라님 저는 천도제 이후에 무시하는 마음이 확 떨어지고 열등감을 느낄 수 있게 됐어요. 혜라님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삶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조상이 편하게 되면서 우리 아기한테 복을 주고 간 거지. 우리 아기가 이제 멋진 남자 될 거란다. 자 우리 아기들은 참 관찰력이 뛰어나요. 부경지부 때 손가락에 밴드 붙이신 걸 봤는데 아직도 아프신 건가요? 이게 이제 낫긴 낫는데 아직 이게 딱지가 딱 안 돼. 이게 왜 했냐면 부경지부 때 살기가 엄청 떴잖아요. 살기가 떴을 땐 어떠냐면 별짓을 안 해도 이렇게 쓱 스치기만 해도 조상의 아픈 마음에 오는 거죠. 죽임당한 아픈 마음. 이런 마음 청산할 때 세게 오면은 제가 이렇게 살짝씩 다쳐요. 예전 같으면 막 이렇게 부러지고 막 있겠지. 이렇게 살기 올라오면 이제 여러분 같으면 보통 교통사고 나고 그래. 헤롱마는 손가락을 다치면서 아 살기가 떴구나. 그럼 그다 그 날 이제 조상 천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오늘도 힐링 세션 두 분 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다 죽임당할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이렇게 참는 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살기가 나가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혜라님 오늘 왜 이렇게 꿀피부예요? 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이런 질문 환영해. 꿀피부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니까. 꿀피부? 오늘은 유독 꿀피부예요? 어? 똑같은데? 우리 아기. 화장은 항상 똑같이 해요. 여러분 저 브이로그에서 보셨죠? 저 우리 효정아가 찍은 브이로그예요. 그 이렇게 투척하는 쾌남타법을 이렇게 하면서 두 개 바르고. 그리고 저 팩트하고 똑같아요. 자 블루 크리스탈 아기예요. 헤롱마의 1년 365일 중 300일 정도는 근육통이 심한데 나 자신을 공격하고 수치 주는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네. 자기 공격성의 살기예요. 자기를 수치 주는 마음. 공격하는 마음이죠. 가해자의 아픈 마음. 알았죠? 자 상훈이 아기입니다. 혜라님. 혜라님이 너무 좋다가 요즘 자꾸 혜라님을 멀리하려 하네요. 마음 깨우기 명상 가려다가 자꾸 못 가게 됩니다. 무슨 마음을 청산해야 할까요? 머리가 가끔 아프기도 합니다. 그거 뭐냐면 혜라님한테 집착해다가 혜라님 버리는 거야. 왜? 버림받은 마음이 떴는데 그걸 인정 안 해요. 그러면 버림받은 마음을 인정한다는 건 뭐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떠는 약자의 아픈 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뜨면 너무 수치스러워서 버리면서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집착하거나 버리거나 둘 중에 해요. 그래서 맨날 집착하고 버리고 집착하고 버리고 하죠. 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떠는 아픈 마음에게 호흡을 들으세요. 나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부리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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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수꽃다리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보잘것없고 열등한 저에게 우리 아기가 왜 보잘것없고 열등해 큰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인간으로서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저도 열심히 수행해서 헤라 엄마에게 도움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우리 아기 지금도 엄청 도움돼 전라도에 갔을 때 꼭 알아 우리 아기 엄마랑 이렇게 놀아 놀면은 수수꽃다리 아기 같은 그런 아기들 수수축고 자기가 열등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부끄러워서 헤라 엄마한테 가까이 못 오는 아기들은요 제가 이제 여행 갔을 때 휴가 갔을 때 거기서 사석에서 만나서 같이 놀고 하면 훨씬 사랑받고 편안해집니다 공부가 많이 되지요 그래서 수수꽃다리 아기 그때 봐요 그때 오세요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30분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슈퍼집 그만 쏘고 같이 놉시다 그리고 놀 때 제가 이걸 읽을 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어떤 아기 거는 이렇게 흘려듣죠 그럼 그 아기 서운해서 내 거 뺀다고 헤라 엄마가 이게 올라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그쵸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놓칠 수 있고 놓치면 다 영채님의 뜻이려니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빼앗기는 아픈 마음입니다 해야지 그걸 미움 쓰면 안 됩니다 자 장미복 아기입니다 혜자님 똥꼬랑 엉덩이 골반 허벅지에서 진동이 느껴져요 수치네 수치당한 아픈 마음 그리고 날 추운 날 밖에서 산책하면서 배부터 발목까지 너무 간지러워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 내 여성성을 수치주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 괴롭다고 느낄 정도로 간지러워요 어떤 의문을 들까요 자 적으세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 내 여자를 수치주는 아픈 마음 그 다음에 남존여비의 아픈 마음 자궁을 위한 호 이렇게 들여야 돼요 아셨죠 젤리 슈즈 아기입니다 헤라님 신유경이에요 5년만이라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년만에 오랜만에 온 아기들은 제가 잘 기억 못하죠 올해 4월부터 헤라티비 보다가 부산 마음쇼도 갔다 왔어요 요즘은 호소리 열심히 듣고 있어요 마장으로 멈췄던 수행을 영채님의 이끄심으로 다시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헤라님이 계셔서 든든하고 넘넘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다시 하세요 보고 싶으면 아가 와서 헤라 엄마 한번 보자 언제 그리고 이제 마장으로 그렇게 낙오되면 안 돼요 이 마음 공부는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 같아 안 하면 자기 삶이 자기 마음이 만드는 건데 마음 보는 걸 안 하면 삶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돛담배처럼 막 자충우돌 하다가 그냥 풍랑에 쓸려가요 큰일나 자기를 위해서 하는 공부죠 마지막입니다 하고 올리셨는데 캐나다 행자 아기예요 크리스마스 육아 시작입니다 야호 헤라 엄마 요번 안에 영채님의 사랑과 인도로 너무나 은혜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려요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해요 우리 아기 헤라 엄마도 보고 싶다 코로나 때문에 그냥 캐나다 아기들이 모두 아이고 내가 미치겠네 캐나다 아기 우리 지금 캐나다 행자 아기랑 또 정혜경 아기 전부 다 자주 오던 아기인데 못 오니까 얼마나 아파요 마음이 아파 그래도 우리 아기 요새 브이로그도 올라가고 뭐 라방도 하고 여러가지 재밌는 거 하니까 해외에서도 그렇죠 공부되기 쉬워요 갑분토크도 하고 하니까 거기 들어와서 공부하다가 코로나 좀 진정되면 오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진짜 노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저에게 허심 태어난 질문도 하고 호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로 호해주세요 이건 하지 마시고 아이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좋았던 거 브이로그 보면서 좋았던 거 영혼의 빛깔 유세 마스터 아기들 올라가죠 여러분 그거 올라갈 때 보고 누구께 좋았는지 영혼의 빛깔 보니까 어떤 느낌이고 그거 보면서 굉장히 내 것도 보는 듯한 느낌 공감을 좀 느끼는지 뭐 그런 거 헤라 엄마 궁금해요 되게 그리고 이제 어떤 어떤 그 브이로그가 재밌고 좋은지 또 헤라 엄마한테 어떤 브이로그를 찍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우리 마스터 아기들하고 찍어줄게요 어떤 거 하는 거 찍어주세요 어제는 우리 보영 마스터 아기랑 일상용품에 마음 느끼는 그런 것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실시간 호소리가 점점 달라져요 소중한 하루아기 마치 월드컵 경기장에서 웅웅 울리며 들려오는 느낌이에요 도력이 세지시는데 네 되게 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몸이 아주 반으로 갈라지는 게 요새 느껴져요 조금만 있으면 엄청 세져갖고요 여러분 호화 한방에 여러분의 엄청난 관념이 빠져 애고가 빠져나가고 치유가 될 거예요 그날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행복합니다 나날이 도력이 올라가서 헤라님 대구 와주세요 보고 싶어요 김오르라기 그대가 먼저 오는 게 얘입니다 그렇죠? 막개명에 와서 헤라 엄마한테 인사하는 게 얘예요 그래야 갈 거예요 꼭 나보고 왕님 해달라고 이야기가 엄마 대접을 참 소홀히 하네 이야기 의각 마스터니까 좋았다고요 지연아기 자기랑 어떻게 좀 공명하거나 아니면 우리 저기 좀 내려보세요 우리 아기가 의각 마스터님과 조금 공명을 하거나 아니면 의각님을 좋아했거나 뭐 이런 거죠 최근에 혜진 아기가 찍은 거 되게 역동적으로 찍었더라고 혜진 아기가 조금 혜진 마스터 아가는 좀 조용한데 그거 보고 놀랐어요 속에 열정이 있구나 이 아가가 막 이렇게 명랑자도 아기는 차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레 수단을 그렇지 근데 나 우리 효정 아기가 내가 노래 부르는 걸 다 잘랐어 저 아기가 노래를 워낙 자기가 잘하니까 내가 너무 못한다고 느끼는 거야 나 좀 잘했는데 어떤 거를 근데 다 잘라갖고 와 저 아기가 지금 수치 올라와서 아 웃긴다 브이로그 잼나요 영혼의 빛깔 너무 신묘하고 재밌다고요 그게 그게 보인다 그 귀여운 아기가 사람 인정 못 받아서 막 아파하는 아기가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면 귀여워요 그리고 나한테 아는 척하는 아기도 있어 까불까불하고 귀엽죠 그 아기를 제가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자 조용미아기 대구에도 오세요 조용미아기도 예의가 아니죠 막 개불기 먼저 와야지 어 혜라 엄마 보고 먼저 오래? 엄마한테 오세요 먼저 온 다음에 오라고 하네 행스들이랑 노는 거요 한번 찍을까요 아르케 수연하기 말대로 효정님 거 재밌었어요 민트를 못 받아들이고 나는 저 아기 재밌었지만 나는 아주 저 아기 때려주려고 했어요 아주 그냥 안 받아들여서 너무너무 이쁜 아기를 봤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확 뺏고 싶은 거야 너무 아름다워서 황홀한 아기가 있는데 너 그거 안 가질래? 알았어 내가 가질게 이러고 싶더라고 아니 막 심쿵하면서 모든 사람을 미모로 녹인다는데 그게 왜 불만이 많아가지고 확 그냥 뺏어버릴까 내가 또 뺏는다고 하니까 또 싫대요 아이고 진짜 한번 당해봐야 돼 그거 기쁘게 안 받아들이는 아기는 영체의 힘으로 거둬드릴 겁니다 그럼 안 예뻐지게 할 거예요 금 놀래서 지금 안 예뻐지고 받아들였다고 그래 마음씨 화보 찍은 거 되게 역동적이고 좋았어요 영혼의 빛깔 연지님 수미님 거 슬프고 감동이었어요 우리 아기들께 조금 슬픔 있고 깊이가 있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하고 소리 칠거 보고 속이다 시원해 아우 그날 진짜 나 아파 죽는 줄 셋 사이에 껴갖고 막 정말 온몸이 찢어지고 정말 소리 지르게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자기 얘기 같고 빛깔도 궁금했다고 조병덕 아기는 의강님 거 좋았다고 차에서 세션카 하는 거 재밌었다고요 마스터님들 영혼의 빛깔 올라올 때마다 제 마음 같아 그렇지 어떤 마음인데 자기한테 다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김오로라기는 막개명이 다르면서 혼자서 호소리 많이 들으라고 꼭들 많이 들으시라고 이야기는 정말 사랑스러운 나아기 혜라님 밤에 조상님 천도하는 거 보고 싶어요 이러면 엄청 아픈데 여러분 보면 놀래요 너무 아파하니까 그래서 보이고 싶지 않은데 나의 아픔을 조상님의 천도는 별거 아니에요 조상님이 처음에 나 얼마나 놀랐는데 처음에 조상 그 아픔 봤을 때 처음에 에너지 봤을 때 되게 놀랐어요 지금은 그 에너지를 그냥 느낌으로 알지요 근데 그때는 보였거든 마음의 눈으로 어우 그래갖고 막 정말 막 그 딱 아는 척을 해주니까 막 제 몸으로 제 몸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아 막 그럴 때 얼마나 아팠는지 그때 생각하면 근데 그 봄을 여러분 놀래 밑으로 확 내려가서 세연하기 아유 참 무리하게 돼 이거 아니 뭐 대구하기 그래요 알았어요 대구 뭐 제가 대구에도 와주세요 근데 대구에 그게 우리 마음 공부한 아기들이 회원 아기들이 많이 없어서 이왕이면 엄마는 회원 아기들 여기 그 영체마을 견성현 아기들이 있는데 많이 있는 데로 가고 싶거든요 제가 한번 움직일 때 그 시간이 전부 그렇죠 이왕이면 마련 아기들한테 사랑 주고 싶으니까 대구 아기들 많습니까 몇 명이라든지 제가 점검해보고 많은 순으로 갈 거예요 자 행스랑 같이 놀자고 알았어요 행스 아기들 강민정 아기 연지님의 귀엽고 러블리한 영혼의 빛깔 들을 때 제 색깔 맞아요 민정아기랑 비슷해 그 장수 들은 것도 똑같네 강감찬이잖아 민정아기 저 아기도 지금 장보고가 들었거든 그래갖고 비슷해요 근데 사랑 세션 때 제 안에 남자가 있다고 써서 좀 깜짝 놀라요 있어요 헤라님은 무지개색이죠 총천년색 자 저는 저는 여자인데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말도 하기 전에 거부감까지 아니지만 말하기 싫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저랑 같은 마음이라 그런 걸까요 호감 가는 사람이나 거부감 가는 사람이 똑같이 내 모습인데 호감 가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거부감 드는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거부감 드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똑같이 둘 다 나는 나죠 원일님이 너무 귀여웠다고 체곤하죠 그렇지 그 아기가 멋있어요 에너지를 뿜 쓰잖아 그치 근데 그 아기가 나한테만 그 멋있는 남자를 안 써서 나한테 미움받잖아 아주 그냥 멋있는 모습을 딱 숨겨 내가 나를 만나면 두려워요 이러면서 근데 그날은 좀 남자답죠 우리 원일아기가 막 이렇게 써주면 얼마나 최고로 멋있지 베를리나가 남자 마스터님들 영혼의 빛깔도 너무 새로워요 원일 마스터 아가님 빛깔 기대 중 기대하세요 영혼의 빛깔을 알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죠 그래서 해로 엄마가 눈이 열려서 깨달은 사람은 다 보여요 그 사람의 빛깔 금기가 보이는데 그 일반인이 보는 거와 달라 평가가 달라요 그 마음의 빛깔로 그 사람을 평가하니까 솔라님과 상웅님 마음의 빛깔 너무 좋았어요 도미니카 아기 속에 있는 거야 도미니카 아기 속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공명해서 민트 진짜 이뻐요는 무슨 뜻이죠? 민트가 왜 이쁘다는 갑자기 왜 여기서 민트 이쁘다는 아 우리 그래 엄청 이쁜 여자 있었다니까 하프처럼 근데 싫다고 그래서 내가 해로 엄마 행스들이랑 재밌게 놀아요 알았어요 김오르라 아기 아이고 이제야 우리 아기가 올바른 말 해라니 차작에서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얼마나 늦게 오려고 또 인사까지 해 우리 아기 빨랑빨랑 이런 초고속 시대에 저주세요 민트 콩콩하기가 달래잖아 이 아가야 이가 의강님 빅피처 잼 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은큼한 거야 그 아기가 아닌 척 하면서 깜짝 놀랐어 다 계획이 있더라고 이 아기가 한 걸음 한 걸음 하기 세상은 이렇게 재미나 그렇죠 아니 막 뺏으면서 살았다 한 번 사는 인생이야 뭘 그걸 내일 죽을지 몰라요 나는 이 마음 공부하기 전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엄청 힘들게 해야 뭘 한 것 같았어 밤을 새워 공부도 해보고요 그리고 막 2박 3일 막 시나요 놀아도 보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한 번에 몰빵해서 돈도 써보고 그리고 남자친구 사귀면 달라고 하는 거 다 주고 그래서 원 없는 사랑도 해보고 아 이게 인생이잖아 그간 돌부처처럼 그렇게 살았네요 여보 미안합니다 아이고 그렇지 참회하시고 이제 여보에게 뜨거운 사랑을 민트 경매해달라는데 아가 민트를 원한대요 경매 잘못하면 이게 경매에 갑니다 우리 아기는 그걸 빼앗기고 미인된 아기를 따나기를 제가 임명하겠어요 임명하겠어요 오케이 이보담 인간적인 브이로그 그쵸 인간적인 헤라엄마의 여러가지 빛깔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브이로그 찍을 때 헤라님 아가는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지요 모임이나 활동이 많은가 해서 그럼요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고요 지금은 오프라인 모임이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오프라인 모임에 부담 안 가져도 돼요 그리고 온라인상의 활동이 많고 아가 키트로 선물 주고 아가를 위한 특전이 여러가지 있으니까 거기에 참가할 수 있어요 그 헤라 마음쇼 반청 경권이라든가 또는 그 아가 밴드에다 제가 경매 말고 따로 좀 저렴하게 제 소지품이나 영채도는 물품도 올려주고 뭐 여러가지 그리고 이제 코로나 풀리면 따로 모이기도 하는데 그게 그렇게 활동이 많지 않으니까 직장인도 가능합니다 마음만 아가로 활동해서 쓰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응? 아셨죠? 영혼의 빛깔 황준마스터 가야마스터 의강마스터님 좋았어요 은숙마스터님꺼 보고싶어 은숙마스터님꺼 어제 했어요 어제 했죠?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올라갈 거예요 차에서 찍은 세션 짱이에요 베를리나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 마음 브이로그 보고 저도 집에서 엄청 외쳤어요 사랑받고 싶은 여자입니다 그렇지 같이 외쳐주면 이게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브이로그에서 제가 여러가지 마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그 마음을 자꾸 판단하더라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끼고 인정하라고 보여주는 건데 사랑스러운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툭 이렇게 툭 하고 내가 이렇게 수치 주고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마음도 쓰잖아요 그건 왜 그래? 그 아기가 수치가 심할 때는요 쳐주는 거예요 미음도 썼다가 사랑도 썼다가 엄마처럼도 해줬다가 아기처럼도 했다가 막 여러가지 쓰죠 그 마음들을 다 헤러엄마의 빛깔 하나로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헤러엄마는 좋고 저런 헤러엄마는 싫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거 전부 관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마음도 다 쓸 수 있어야 되고 헤러엄마가 그 마음을 쓸 때는 그 아기를 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 아기가 예를 들어 수치 깨주려고 수치를 딱 주거나 무시했을 때는 그 아기가 수치스러운 존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수치를 진짜로 알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때는 수치를 탁 줘서 공명시켜서 깨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누구한테만 그래요? 여러분한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스터 아가나 공부가 많이 된 아가들한테만 그렇게 깨줄 수가 있어 만약에 여러분 일반 아기한테 하면 두려워서 그걸 깰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마음들을 브이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마음의 빛깔을 여러분이 보고 아 저렇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헤러엄마의 다양한 마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그걸 써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 세상에 나가서 누가 나를 수치 주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거를 꾹 참고 받아들이면 계속 발에 채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픔을 딱 느끼되 해주는 거예요 상대에게 딱 해줘야 되는 거야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미움 살기도 그게 마음 공부예요 여러분은 마음 공부가 맨날 찾고 맨날 터지고 맨날 아파요 하면서 약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약자의 아픔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되 내가 써야 될 때는 딱 써주는 거야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지만 미움을 쓸 때도 아픔을 느끼라는 걸 제가 강조하죠 미움을 쓸 때도 꼭 써야 될 때 쓰되 일단은 약자의 두려움과 수치와 아픔을 느껴주고 한번 그걸 써주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그래도 안 굽혀 상대가 그래도 미움 쓴데 이때 아픔을 딱 느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조조라는 게 그게 도력이고 그게 이제 수행이 얼마나 됐는가 그거죠 우리 규리악이 엄마 영혼의 빛깔을 통해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신비롭게 느껴져요 제 경우엔 수민 마스터님 편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비천원과 존귀함이 하나임을 알고 엄마와 새 엄마의 삶이 얼마나 비천한지 동시에 얼마나 존귀한지 알고 제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각자 와닿는 게 있어요 썬크림? 그거 무슨 소리예요 음... 베를린 아가 은숙님이 편집하신 브이로그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궁금해요 아기같이 생겼어요 가수명이에요 이 아기가 그리고 되게 정열적이고 열정적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숙 아가편이 방영되면 얼굴이 공개됩니다 영혼의 빛깔은 마음의 빛깔을 뜻하잖아요 해라님 실제 자신에게 해당되는 물리적 컬러를 가까이 하면 삶에서 순수 에너지로 보호가 되는지요 훨씬 자기한테 어울리는 빛깔을 하면 좋지요 클라라바각입니다 해라님 처다들이 요즘 탈장인지 모르겠지만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해라TV가 거의 끝나가는데 이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하셨어요 탈장 탈장 버림받을까봐 내가 클라라바각 아기를 생각하면 너무 딱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냥 영체가 딱하니까 그냥 치유 시작했어요 아들을 치유합니다 나는 죽임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한 고집부린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와 아들을 치유하소서 우리 모자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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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박싱 이불 너무 이뻤어요. 딸 혼수품으로 찜했어요. 미숙 아가가 되게 실력있는 이불 디자이너였던 거예요. 옛날에 되게 잘 나갔는데 어떤 우여곡절 그때 사업이 조금 안 돼서 주춤했을 뿐이지 엄청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어. 내가 본 이불 중에 최고 예뻤어요. 어쩜 그렇게 그 광목천이라는데 그렇게 부드럽고 이쁘죠. 그리고 그 섬세한 그 레이스가 너무 화려하거나 나눠지도 않고 그렇게 단하고 이쁠 수가 없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를 한번 저분께 부탁해 영체에 들어간 이불로 해도 좋을 것 같아. 원하시는 분들은 저거를 혼수품으로 사도 되고 저 영체 이불을 덮고 자면 제가 오늘부터 덮고 잘 건데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저 아기의 마음이 느껴서 되게 막 짠했어요. 되게 행복했어요. 이만영아기 운수님 운전하면서 식구군 대화 재밌었어요. 성수치죠. 그래서 살기가 뿜뿜 나왔을 거예요. 성수치 살기로 막 치면서 운수 아가가 성수치가 심하거든. 제가 막 일부러 건드리면서 막 숙숙숙 일부러 그 성수치 빼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기가 이제 많이 이제 그 빼앗 빠져서 기어졌더라고요. 베리 아가. 해라 엄마 두려움과 수치를 저도 모르게 냉살기로 버리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인정하고 싶어요. 호호를 들으면 점점 나아질까요. 당연하지. 아가. 괜찮단다. 호호를 계속 들으면 호호는 두려움과 수치를 계속 빼고 있는 것이다. 괜찮아요. 가야님 영혼의 빛깔이 좋았다고. 우리 수연 아가는 언니니까 좋아했던 거구나. 이불 사고 싶다고? 이불 사고 싶으면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손들어봐요. 진짜 사고 싶으면 내가 미숙아가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으라고. 그래서 딱 뭐 이게 남아도 안 되니까 딱 공고하는 거죠. 그래서 영체 이불을 한번. 저는 운수아가 언니 목소리 너무 좋아요. 개구쟁이 중학생 같아요. 운수아가는 그게 수치가 수치 살기는 심하지만 그 아가가 되게 순진해요. 개구쟁이가 하나 들었어. 그게 이제 그 아가의 뭐라고 해야 되나 장점이지. 무서운 장점이에요. 그런 아가들이 빨리 도가 돼요. 순진하니까.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아주 순진한 아기가 있거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아기. 때묻지 않은 아기. 그건 그 아기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뿜뿜뿜 쓰다가 이제 공부가 많이 되는 거죠. 귀여운 아가죠. 자 이준희 아기. 헤라님 경매 라방 이후 때아낀 마음 호우를 열심히 들었더니 오늘 회사 사장님께서 저주신다고 경면주사 원성 목걸이 크리스마 선물로 주문하셨대요. 저랑 어울릴까요? 경면주사 원성은 어떤 에너지죠? 경면주사 그거를 헤라 엄마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직접 이렇게 만져야 돼요. 또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거는요. 우리 아기들이 분명 화면에서 보여주거든. 예를 들면 뭐 라피스 라줄리나 뭐 화이트 아벤츄라이트 뭐 이런 걸 보여주면 화면에서 이렇게 보잖아. 근데 온 똑같은 원석도 달라요. 다 에너지를 느끼면서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건 온 원석을 그냥 손으로 딱 대거나 이렇게 눈으로 봐야 돼. 실물을. 실물 영접을 해야 제일 정확하게 나오고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경면주사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리고 그거를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에너지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거 그 목걸이를 이렇게 만든 사람의 마음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경면주사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느 지방에서. 이것도 중요하고 색깔은 어떤가도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정확한 답이 안 나가. 그러니까 다음에 왔을 때 주니아기가 그걸 가져와서 헤라님한테 에너지 리딩. 부탁을 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뭐 이불 갖고 싶은 아기 많네. 영체 앞치마 앞치마도 너무 예쁘죠. 그게 뭐 윤식당에 들어갔던 건데 특이하더만. 아주 고상하고 뭐 그림 같은 게 없는데 아주 심플하고 아주 고상한 파동이 나오더라고요. 이 아기의 이불과 그 앞치마에서. 헤라 엄마가 내 이불 덮고 주무실 생각하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이 행복해 하셨나요. 우리 처음 아기. 엄마도 행복해 아가. 완전히 우리 아기가 그 뭐라고 그럴까. 사랑이 막 느껴졌어요. 똑같이 선물을 받아도 굉장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주는 아가와 물론 다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데 그 뺏고 싶고 막. 나 좀 인정해 이런 에너지보다는 우리 아기는 막 엄마 사랑해요 이 에너지가 느껴져서 제가 너무 마음이 심쿵하고 되게 행복했어요. 앞치마 입고 요리라방 알았어요. 앞치마 입고 요리라방 한번 합시다. 그리고 조금 내려보세요. 자 아가밴드. 아가밴드? 이게 뭐예요. 아 아가밴드에? 알았어 아가. 아가밴드에 올릴게. 다음주에 경면주사 목걸이. 그렇죠. 경면주사 목걸이 하고 오면 내가 에너지 리딩 해줄게요. 혼수품으로 좋아요. 앞치마 입고 영채라면 끓여주시면. 윤식당. 윤식당을 응으로. 사랑스러운 나아기.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아파요. 다 뺏고 싶어요. 사랑을 다 빻게 해서 아파요. 사랑을. 원성 리딩도 재밌었어요. 네. 원성 리딩도 새로 들어오는 거 있으면 더 원성 리딩 할게요. 그게 근데 원성 리딩이 참 어려운 게 아주 에너지를 초집중해야 돼요. 그 원성이 그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주 깊고 깊잖아요. 그래서 초집중해서 제가 그때는 소리도 못 내게고 우리 마스터 아기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못하게 하고. 영채 입을 구매해서 헤라님 보쌈 해갖고야. 박정준아. 이야기가 정말. 아가 입을 구매해서 거기를 헤라님은 어떻게 싸. 헤라 엄마가 우주야. 쌀 수가 없는 존재야. 이야기야. 아무리 싸봐라. 싸지나. 안팎이 없고 온 우주에 있는데 네가 어떻게 썰래. 존재가 있지만 없어요. 네가 육체를 보고 그러는 모양인데 헤라 엄마는 존재하지 않아요. 영채 마을 물류센터 만들어요? 오예 알았습니다. 헤라님 저는 남보다 항상 위에 있고 싶어해서 그래서 절대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강한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인가. 위에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열등이 마음이에요. 제일 열등하고 못난 사람이 쓰는 마음이에요. 우리 아기. 그거를 더 알아야 돼. 우리 아기가 막개병에 몇 번 더 오세요. 아셨죠? 오늘 손에서 아이고 우리 아기. 막 이렇게 내리면 나 어떻게 이거 오 아가 왜 자꾸 내려 라방은 뭐든지 좋다고 자주 해달라고 알았어요. 조금 올려보세요. 아니 아니 거기 말고 밑으로 조금 더 밑으로 헤라 엄마 예쁜 아침나 입고 떡볶이 만드시는 모습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알았어요. 떡볶이 이번 주도 경매 라방 하나요? 아니 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음에 언제죠? 우리 경매 라방? 어? 어? 1월 15일 1월 15일이에요. 다음에 경매 라방 그 전에 한번 제가 14일인가? 1월 14일 날 그 전에 며칠 전에 아마 그거 공지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아가 밴드에 제가 한번 또 이벤트 한번 올릴게요. 갑자기 또 배고프다고 연화님 영혼의 빛깔도 했어요. 촬영했어요. 연화님 영혼의 빛깔 기대해도 좋아요. 거기도 나는 연화기 영혼의 빛깔 읽으면서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나왔어요. 뛸 포대기? 유민주아기 난 그럼 혜라님 업고 뛸 포대기 살 거야. 오! 민주아기한테 업히고 싶다. 혜라 엄마 근데 너도 업을 수 있어. 우리 아기 조그만해서 혜라님 어렸을 때도 머리 묶는 거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늘 카트를 쳤습니다. 저희 엄마가 귀찮다고 절대 머리를 못 기르겠어요. 거의 남자처럼 혜라님 호흡 듣는데 갈증과 은지콩 아기입니다. 혜라님 호흡 듣는데 갈증과 빈뇨가 심해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 아기 치유 일어나는데 우리 아기 혹시 당뇨 있습니까? 당뇨 당뇨 있는 아기들이 만약에 혜라님 호를 들을 때 이렇게 갈증 나고 빈뇨가 심한 증상이 되면 당뇨가 나가고 있는 거야. 치유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 아기 당뇨가 없는데 이 증상이 있으면 잠재적 당뇨병 환자인 거예요. 잠재적으로 당뇨가 이제 앞으로 생길 건데 그 인자가 나가는 거야. 그 마음이 알았죠? 치유되고 있어요. 되게 좋은 거예요. 캐나다 인자 아기 전 의강님 영혼의 빛깔 보면서 미래소년 코날의 나나를 구하고자 하는 그 엄청난 집요한 마음이 떠올랐어요. 소년 같고 잔인한 마음을 잔인하지 않게 쓰는 코날 그 얘기 되게 또 그럴듯하네요. 저는 호를 많이 듣고 나니 잡티가 많이 사라졌어요. 이보다 막이 감사합니다. 해라님 수치가 많이 나가면 잡티가 사라져요. 연아님 영혼의 빛깔 오까 올라간다니까요. 자 아가 정신이 없다 왔다 갔다 어 이 아기가 이 아기가 해라님 해라님 조상님 에피소드도 브이로그 찍어주세요. 조상님 에피소드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듣고 싶어요. 아 조상님이 어떤 조상님들이 어떻게 가고 뭐 이런 거 우야 그거는 마스터 아가들이랑 한번 얘기하면서 브이로그 한번 이해라의 분식점 알았어요. 그럼 이해라의 분식점에서 라면 팔고 떡볶이 팔고 하면 되는겨 알았어요. 언제 한번 그거 할까 진짜 파는 거 한번 할까요 이렇게 차려놓고 막 파는 거 크리스마스 보내시는 모습 보고 싶어 크리스마스 때도 뻔한 거 아니냐 우리 아기들 헤롱마는 크리스마스 왔을 때 바쁘지요 3박 4일 또 수행 모임 있죠 맞게면 그거 하고 또 밤에는 조상천도 하고 그 떡볶이 행스들이랑 아르케 수연하기는 그냥 무조건 행스 손소정하기 엄마 저의 이름도 한번 불러주세요 헤라 엄마 목숨 맞춰 사랑합니다 알았다 집착의 아기야 헤라님이 만든 떡볶이 경매해 주시면 안 되나 아니 떡볶이 경매해서 다 불어 터져서 가 그러면 배달할 때 아가 결혼한다고요 혼수품으로 정애니아기 그럼 우리 애니아기를 위해서라도 한번 그 이불을 한번 공부해야 되겠네요 사람이 있잖아 이게 이게 있어요 결기가 있어야 돼 까짓거리 돈이 문제이냐면서 확 쏠 때 멋지잖아요 그거 한번 써보면 이게 여기서 자신감이 쫙 올라온다니까 그래서 막 대현수 강아는 얼굴이 다 보이는데 얼굴이 번쩍번쩍 근데 제 젊을 때 그렇게 결기가 제가 좀 있었거든 미친 척하고 확 이렇게 하는 그게 그러고 나면 뭐가 통쾌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 뺏는 놈을 써버리는데 꼬질꼬질한 마음은 그걸 못 써 그러니까 그걸 쓸 줄 알아야 뭐 경매만 쓰나 그게 사랑도 뺏고 성공도 뺏고 사회에서 쓸 수 있게 되니까 경매라방 하면 그 뺏는 애고를 인정하고 그걸 수치 안 주고 이렇게 쓰는 거 하는 거예요 청산도 많이 되고 혜란마랑 놀면 너무 재밌어요 그쵸 휴가 때 이제 라방 하면 또 재밌을 겁니다 엄청 배고파 지금 여러분 그 라방 그 뭐 식당 얘기하니까 배고프구만 개탔다고 우리 민주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꼭 업을 거예요 반드시 업어라 엄마는 이런 거 기억했다가 빵 업힌다 업히는 거 되게 좋아한다 제가 원래는 이 수행하기 전에 마음 공부하기 전에 안짱 다리였어요 다리가 심하게 굽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늘 업어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른 등짝만 보이면 안가 서서 업은 업는다고 업어봐 업어봐 계속해서 늘 업었대요 엄마 할머니 아빠 막 계속 그래서 다리가 근데 이제 이 마음 공부하고 나서 이게 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그랬거든 그러니까 업히는 거 엄청 좋아야 민주야 영이 마스터하기 영이 마스터하기도 이제 할 거예요 한 명씩 다 할 거야 희자 아기는 내가 업어야 될 것 같은데 해라운 마음 못 업을 것 같아 우리 아기 너무 말랐어 사랑스러운 나 아기는 업을 것 같아요 업힐게요 떡볶이 사러 간다 김오로라 아기 나이 드신 분은 떡볶이 안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중년의 남자분들 떡볶이 좋아요? 오로라 아기 영곰이 사고 싶은데 힐링샵에 없어요? 영보를 대신 사면 되죠 영보나 영곰이나 사촌인데 김오로라 아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해라님 예전 사진 보고 싶어요 아기 때 청소년 때 대학생 때 이런 거예요 브이로그 가능할까요? 그게 아쉬워요 제가 이사 가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돌싱 되는 과정에서 그게 다 되게 아픈 게 이혼했거든요 사실은 돌싱 될 때 그러면서 그게 다 어떻게 어떻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볼 때 다 소실이 됐어요 막 이사 가고 왔다 갔다 여러 가지 막 법정 다툼하고 하면서 그게 다 사라져서 어깨 없어 너무 그래서 아파요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나의 그 장군 같은 이렇게 한 돌대 모습을 보면 여러분 웃겨서 죽을 거 배가 빵 터질 거야 도저히 상상이 안 가죠 막 이따만한 책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장군이 앉아있는데 그게 저였거든요 자 백신은 빨라야 내년 4월이라고 하면서 지금 백신은 이미 여러분 막고 있어요 영체 호를 들으면 그게 백신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아픈 마음 인정하는 영체 호를 들으면 코로나를 위한 호 있죠 여러분 그거 하루에 30분 아니 30분도 필요 없어 5분씩만 들어봐 코로나 걸리나 제가 코로나를 위한 호 줬잖아요 무슨 백신을 기대해 이미 백신을 주고 있는데 알았죠 코로나 무서울 때 코로나를 위한 아픈 마음 그 호를 들으세요 그럼 그 아픔이 느껴지면서 그게 백신이에요 자 어디 보자 경매 경매를 왜 하는지 제가 올렸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자 그 영체라면 학학은 뭡니까 아 11시 됐네 11시 넘었네 11시 벌써 넘었네요 어떻게 영체라면 몇 번 얘기하고 이불 얘기했더니 그냥 갔네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놀면 빨리 가 그치 놀면 그러니까 가야 돼요 이제 놀고 시간이 빨리 갔어 다음 휴가 때 또 놀고 또 다음 헤라TV 때 놀고 우리는 잘 노니까 시간 사진 없어도 아쉬워요 자 과거에 제 여러가지 인생 체험담 올린 것도 있지만 또 여러분한테 공개 안 한 체험담은 우리 브이로그를 통해서 마스터 아가들과 또 한번 올려드릴게요 또 재밌게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는 물러갑니다 자 호화 한번 하고 여기 가슴에 대고 영체요 사랑하는 당신의 아가들을 위로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픕니다 몸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소서 이 아가들의 가슴에 사랑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소서 영체요 우리 이쁜 아가들을 축복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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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해로 엄마 물러갑니다. 사랑해요.